한초씨는 또 과거에 낙방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30리 박천석 군부자 조참봉댁 집사로 들어갔다. 쓰러져가는 초가 상간에 신부 혼자 남겨두기 못해서 늙은 이모님을 불러다 함께 지내도록 했다. 한초씨가 하는 일이 고되지는 않았다. 조참봉의 서찰을 대필해주고 장부를 만들어 소장농들을 관리하고 곳간에 재고를 기록하는 정도다. 한 달에 집에 갈 수 있는 사월을 빼면 나머지 날들은 조참봉댁 행랑체에서 잠을 잔다. 월말에 집에 갈 땐 구름을 타고 바람에 흘러가는 듯하지만 아리따운 새신부와 꿀같은 사월을 보내고 조참봉 집으로 돌아올 땐 천근만근 발길이 무겁다. 조참봉의 생일날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들자 산해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상에 올랐다. 행랑체 호롱불 아래서 한초씨도 푸짐한 저녁상을 받았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수저를 들다 한초씨는 그만 목이 확 잠겼다. 상에 오른 쇠고기 산적과 문어 조기를 보니 늙은 이모와 마주앉아 겉벌이나 물죽을 먹고 있을 새신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다. 집에 가려면 아직 보름이 남았지만 한초씨는 유지를 펼쳐놓고 상에 오른 음식을 싸서 그대로 집으로 갔다. 살며시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더니 이럴 수가. 그 조신하던 새신부가 벌거벗은 채 죽은 듯이 누워있고 간부는 상의를 벗은 채 바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초씨는 낫을 치켜들고 간부를 내리치려다가 멈췄다. 간부는 달빛에 번쩍이는 낫을 보고는 목을 감싸 쥐고 머리를 쳐박았지만 새신부는 힘을 건 아랫도리를 그대로 드러낸 채 기절한 듯 꼼짝하지 않았다. 한초씨는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내 탓이로다. 집안이 넉넉했으면 새신부를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을. 한초씨는 대성통곡하다가 시포론낫을 간부의 목에 대고 말했다. 내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색시를 데려가 한평생 호강시켜 줄 수 있겠느냐. 간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예,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추나 추동이 왔다가 사라지고 10년 세월이 흘렀다. 나이 든 기부인이 10살쯤 된 남자아이 손을 잡고 영월 동원 대문을 지키는 포졸에게 형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형감 앞에서는 기부인이 입을 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무술년 6월 보름날 밤 달빛이 밝았지요. 기부인의 천마리에 영월 형감은 얼어붙었다. 얘기는 이렇다. 주색에 빠진 개차반 청년이 한초씨의 새신부 미색에 반해 온갖 국리를 하다. 새신부와 함께 사는 한초씨의 늙은 이모에게 돈주머니를 쥐어줬다. 개차반이 돈과 함께 준 미약을 감주에 타서 새신부가 마시게 하고 이모는 도망친 것이다. 기부인이 얘기를 이어갔다. 개차반 젊은이가 정신을 잃고 자는 새신부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막 벗으려던 때 한초씨가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교접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 개차반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자 새신부를 깨워 집으로 데려가 제 어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어미가 말했다. 한초씨란 분은 의인이다. 너는 새신부에게 절대로 손끝 하나 될 수 없다. 이 시각부터 새신부는 나의 딸이다. 기부인은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못난 아들놈은 각성하여 삭발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새신부는 그때 한초씨의 시를 받아둔 몸이었다. 기부인이 함께 온 달덩이 같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께 인사를 올려라. 영월 형감은 뛰어내려가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만 흘렸다. 못 믿을 게 여자라며 영월 형감은 그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었다. 강원 강릉의 딸 일곱, 아들 하나를 뜬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 언연이는 입 하나 덜겠다고 열두 살 때 김대감댁 몸종으로 들어갔다. 귀여운 얼굴에 눈치 빠른 언연이는 두 살 위인 김대감 외동딸의 몸종이 되어 입속의 혀처럼 아시를 받들었다. 뇌해가 지나 아시가 한양의 홍판사 아들에게 시집을 가자 언연이도 몸종으로 따라갔다. 이듬해 진정 생각으로 아시가 눈물을 보이자 신랑은 말을 타고 아시는 가마를 타고 신행길에 올랐다. 말고 삐를 잡고 등짐을 지고 걸어가는 하인들 틈에서 언연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다. 몇 날 며칠을 걸어 오대산 허리를 돌아 진부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묶기로 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이부자리를 펴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떠들썩하더니 아시방의 방문이 확 열리고 건장한 남자가 들어와 새 신랑에게 넙죽 큰절을 올리는 게 아닌가. 아시는 장옷을 덮어쓰고 방구석에서 오드러들 떨고 있는데 이 무례한 남자가 걸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대산 산적도목입니다. 부하가 삼백이고 산채는 철옹성이요. 창고엔 금은 부하가 가득하지만 내 나이 삼십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소. 세상에 놀린 게 여자라지만 맘에 드는 색시감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찾았소. 바로 선비의 신부요. 새 신랑이 고함쳤다. 이 무슨 해괴한 수작이요. 썩 물러나시오. 색시를 내주지 않으면 선비의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떠나려 하니 번잡스럽게 일 버리지 말고 여기 삼천냥으로 좋은 색시를 다시 구하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고향 생각에 눈물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시는 새 신랑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때 언연이가 살며시 들어왔다. 언연이는 새 신랑을 떼어놓고 아시와 이마를 맞대더니 이불을 뒤집어쓰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요. 언연이는 말을 이었다. 오늘 저희의 행차를 산적 두목은 먼발치 숲속에서 봤을 겁니다. 아시의 이목구비를 보지는 못했을 거고 제 얼굴도 자세히 못 봤을 거구먼요. 아시는 언연이의 살신성인에 감격하여 그녀를 안고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언연이의 속내는 조금 달랐다. 언연이가 그렇게 한 것은 아시를 살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방년 열일곱 홍기가 닥쳤는데 몸종 주제에 만나게 될 신랑이라 해봐요. 머슴이나 어느 집 종일깨뻔한 일이라 비록 산적이지만 한 무리의 부하를 거느린 두목에 호우대도 멀쩡한 호남한테 시집가고픈 생각이 치밀어 죽기 아니면 깜으로 치기로 윷을 던진 것이다. 언연이는 아시와 옷을 바꿔 입고 장옷을 덮었었다. 떠날 시간이오. 빨리 나오시오. 밖에서 산적들이 소리쳤다.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크게 터졌다. 여보, 소첩을 입고 좋은 규수 얻어서. 여보! 아시는 장옷을 덮어슨 채 문을 열고 나가 뒤돌아보며 가마에 올랐다. 산적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시와 새신앙은 날이 새자 대관룡을 넘어 강릉에 무사히 당도하여 언연이 집으로 갔다. 언연이 가족에게 산적 두목이 준 삼천냥을 건네줬다. 몇 년 후 한양 홍판서 집에 언연이가 찾아와 아시와 부둥켜 안았다. 그간 아시의 남편은 급제했고 아시는 일남일녀를 낳았다. 언연이는 산체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 무과에 급제했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인관되지 않아 산적이 된 언연이 남편은 아시의 시아버지인 홍판서의 힘으로 모두가 발령받기 싫어하는 함경도 끝자락 무산에서 우영장이 돼 국경을 지키게 되었다. 장맛비가 퍼붓는 치룩같은 밤 오생원은 상복을 입은 채 도롱이를 걸치고 삽자로를 들었다. 부인에게는 어머님 산소에 가본다며 집을 나섰다. 그런데 오생원이 간 것은 한 달 전에 묻은 제어미 묘가 아니라 골목 끝 허서방 내 집이다. 갓장수 허서방이 이고을 저고을 외장을 도느라고 열흘씩 보름씩 집을 비울 때면 허서방 마누라는 새서방인 오생원을 안방으로 들이는 것이다. 오생원은 도롱이를 벗어놓고 안방문을 열려다가 저승의 제어미가 내려다보는 것 같아 상복을 벗어 마루에 걸쳐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차를 두고 또 한 사람이 허서방 내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장수 엄서방이다. 갓장수 허서방과 최장수 엄서방은 외장에서 만나 친구가 된 사이로 잠자리가 마땅찮을 땐 상대방 집에서 신세를 진다. 엄서방이 처마 밑에 팔다 남은 채를 놓고 흠뻑 젖은 옷을 벗어 물을 짜고 있는데 마루에 마른 옷이 보였다. 주섬주섬 입고 보니 상복이다. 엄서방이 빈 문감방에 들어가려는데 또 한 사람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온다. 오생원 부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편이 이맘중 이후중에 산속 심리길을 혼자 갈 위인은 아니니 그년 집에 갔을 거라 생각한 오생원 부인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온 것이다. 부인은 바짝옷자 상복을 입은 엄서방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뭐라고? 어머님 산소가 떠내려갈까 봐 묘소에 간다고? 문감방 앞에서 오생원 부인이 소란을 떨었지만 안방에서는 방아를 찢느라 그리고 낙숙물 소리가 커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생원의 부인은 채장수 엄서방을 집으로 끌고 갔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여자 냄새에 엄서방은 부인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빼는 척하던 부인이 불덩이가 되어 달라붙자 벌거벗은 두 사람은 문 밖에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운우를 나눴다. 갑분숨을 진정시키던 오생원 부인이 엄서방 턱수염을 만지더니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당신 누구요? 당장 나가시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엄서방이 능글맞게 답했다. 낯선 남자 허리춤을 잡아당겨. 여기까지 끌고 와. 사제의 기운을 쏙 뺄 땐 언제고? 이제와 쫓아내는 건 무슨 경우요? 오생원의 아내는 애원했다. 우리 남편 올지 몰라요. 빨리 나가주시오. 결국 그녀의 금비녀를 받고서야 엄서방은 그 집을 나왔다. 그러건 허서방 내 집으로 와 마루에 걸터앉았다. 안방에서 품탕질을 하고 나온 오생원이 엄서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네 이놈! 감히 양반의 옷을 그것도 상복을 훔쳐입고 성할 것 같으냐? 엄서방은 코웃음을 쳤다. 양반이면 양반답게 놀아야지. 엄연히 지압에 있는 여자의 셋서방이 되어가지고. 기세등등하던 오생원은 엄서방과 허서방이 같은 장떨뱅이 친구 사이라는 걸 알고는 사색이 됐다. 엄서방은 결국 서른냥의 돈표를 받고서야 상복을 벗어주고 입을 다물기로 했다. 오생원이 사라진 후 최장수 엄서방은 안방문을 두드렸다. 문 좀 열어주시오. 허서방의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됩니다. 문감방으로 가서 자고 가세요. 그러자 엄서방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양반이 오면 문거리를 풀어주고 나같은 상놈에게는 문거리를 단단히 걸어놓겠다 이거군. 결국 엄서방은 안방으로 들어가 방아를 찍고 입막음으로 비단한 피를 챙겼다. 최장수 엄서방은 하룻밤에 횡재를 셋이나 했다. 아니 다섯이다. 셋은 재물이여. 둘은 개꼬풀이로. 서서방이 동구밖 주막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와 안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발가벗은 마누라가 밑에 깔렸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간부가 그 위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닌가. 서서방은 다듬잎방망이를 지켜들고 고함쳤다. 웬 놈이냐. 하지만 연놈들이 도리어 성을 냈다. 밤중에 남의 집 안방에 쳐들어온 내놈이야말로 날강도가 아니냐. 때아닌 소동에 온 식구들이 깨어나 안방으로 몰려들었다. 이럴 수가. 서서방은 벌린 입을 담을 수 없었다. 마누라와 방사를 치르던 간부란 놈이 거울을 보듯 자신과 똑 닮은 것이 아닌가. 귀 밑에 점, 왼 종아리의 상처 자국까지 똑같았다. 놀란 마누라와 식구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비명을 토했다. 서서방에 늙은 아버지가 나섰다. 내 이름이 뭐냐. 서봉석.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다. 우리 논밭이 얼마나 되느냐. 논이 열두 마지기. 같이 일 분 마지기. 이번에도 두 사람은 동시에 정확하게 답했다. 지켜보던 서서방 마누라가 물었다. 우리 집 수저가 몇 벌이나 되지요? 간부가 선뜻 대답했다. 노 수저가 열일곱 벌이요. 은 수저가 두 벌. 서서방이 깜짝 놀라 동달아 말했다. 노 수저 열일곱. 은 수저 두 벌. 간부 놈이 피식 웃으며 받아쳤다. 지난 봄 아버지 생신 잔치 하느라 노 수저 한 벌을 잃어버려. 지금은 열여섯 벌입니다. 저놈이 가짜다.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 진짜 서서방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 서서방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풍찬노숙하던 서서방이 어느 날 소나무 가지에 새끼줄을 묶고 목을 매려는데 어디선가 지팡이가 날아와 뒤통수를 때렸다. 나동그라진 서서방을 내려다보며 노 수님이 대성 일갈했다. 못난 것 같으니라고 젊은 놈이. 그 길로 스님을 따라 소백산 깊은 암자에 들어간 서서방은 자초지동을 얘기했다. 스님이 물었다. 혹시 집안에 짐승을 키우는가? 개도 안 키우고 딱 한 마리 키우지 않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다. 잘 생각해 보게. 한참을 생각하던 서서방이 입을 열었다. 참 생쥐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새끼를 꼬고 있는데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흙벽 구멍에서 나오길래 먹이를 줬더니 제가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슬슬 기어나왔지요. 서서방이 말을 이어갔다. 어느 날 벽에 기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종아리가 따끔거려 눈을 떴더니 생쥐가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지요. 그 배음망덕한 놈을 잡으려 했더니 팔짝 뛰어 쥐구멍으로 사라진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머치로 스님이 싸준 보따리를 들고 서서방은 소백산을 내려왔다. 살인문을 열고 집 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서 저녁을 먹던 식구들이 놀라서 훔칫하는데 가짜 서서방은 삿대질을 하며 벼락같은 고함을 질렀다. 저놈 잡아라! 그때 서서방이 들고 온 보따리를 풀자 고양이 한 마리가 끼쳐나와 선살같이 가짜 서서방에게 달려들었다. 찍찍! 가짜 서서방은 갑자기 생쥐로 변해 도망쳤지만 열 걸음도 못가 고양이 발톱에 낚아채었다. 온 식구들이 서서방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마누라는 치마를 덮어쓰고 울기만 한다. 마누라를 쫓아내진 않았지만 한평생 마누라는 쥐죽은 듯 지냈다. 마누라가 나서기라도 하면 서서방은 한마디로 잠재웠다. 쥐뿔도 모르면서! 쥐의 뿔은 곧 약물이다. 마누라의 옥문으로 쥐의 약물이 그토록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도 제 서방의 약물과 구분도 못했느냐는 질책이었다. 정기와 영배는 단짝 친구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딴판으로 영배는 천석군 부잣집 아들이고 정기네 아버지는 영배네 집사로 일하며 근근히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 또 한편 정기는 서당에서 벌써 사서삼경을 뗐는데 영배는 아직도 사자소악에 매달려 있다. 어느 날 훈장님의 회처리를 맡던 영배가 나 공부 안 해!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집으로 가버렸다. 그날 저녁 정기가 영배의 책 보따리를 들고 영배네 집에 가자. 영배 아버지 권참사가 정기를 사랑방으로 불렀다. 정기가 꿇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담배를 길게 빨던 권참사가 정적을 깼다. 너도 우리 영배와 동갑이니 열여섯 살이지? 네, 어르신. 또 한참이나 뜸을 들이던 권참사가 입을 뗐다. 너는 공부를 그리 잘하니 과거를 보겠구나. 그러려고 합니다만. 땅땅 곰방대를 노찌떠리에 떨던 권참사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다만 내 아버지 한번 봐라. 정기가 고개를 떨구었다. 과거에 매달리다가 조상한테 물려받은 논밭대기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내가 불러다 집사로 쓰고 있는 걸 너도 잘 알잖냐. 내 아버지도 내 나이대에 공부를 썩 잘해서 훈장님이 정승감이라 지켜세웠다. 또 정적이 흘렀다. 돈이 최고야. 일찌감치 장사길로 나가.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우리 영배와 동업을 해봐. 정기는 모깃소리만 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초씨에게 얘기했다. 이초씨는. 나도 권참사로부터 들었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고는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다. 이초씨가 여덟 번이나 과거에 낙방하고 논밭을 야금야금 팔아 치우고 나서 삭바느질해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고생한 정기여미는 울면서 장사길에 나가라 애원했다.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부는 처서에 영배와 정기는 각자 삼백량씩 허리춤에 전대를 차고 집을 떠났다. 주막집에서 둘은 새끼손가락을 칼로 빼 피를 술잔에 타 나누어 마시며 동업장사 결의를 다졌다. 이튿날 두 사람은 한양을 향해 또 길을 걸었다. 600량이면 종로에서 포목점 하나를 살 수 있지 않겠어? 재물포에 가서 배를 한 척 사다가 세워줬을 때 오면? 온갖 청사진을 그려내며 길을 걷다가 영배가 길가에서 주머니 하나를 주었다. 열어보니 금반지 하나에 옥놀이개와 은비뇨가 나왔다. 우와 나는 횡재했어. 영배가 소리쳤다. 영배는 보물주머니를 허리춤에 차더니 정기를 보고 사람은 눈이 밝아야 해. 하며 팔짝팔짝 뛰었다. 잠시 뒤 우람한 남자 셋이 앞에서 다가오더니 너희들 주머니 하나 주었지. 하고 윽박지르듯 묻는 게 아닌가. 눈을 불아리며 달려드는 기세가 거짓말한다고 통할 것 같지 않아 영배가 주머니를 건넸다. 사내들은 주머니를 낚아채 풀어보더니 철썩철썩 따기를 한 대씩 갈기고는 구름장을 놓는다. 이 두 놈을 관가에 고발해야겠어.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예요? 하는 영배의 소리를 듣는 등 마는 등 사내들은 발걸음을 돌려 가마행렬로 가버렸다. 두 녀석은 어로란 뺨을 문지르며 근처 주막으로 들어갔다. 막걸리를 몇 잔 비우고 나서 정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영배야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너희 아버님에게 빌린 돈 여기 있다. 정기가 품속에서 전대를 꺼내 영배에게 건네자. 영배가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따지듯 물었다. 정기야 따기 한 대씩 맞았다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냐? 정기는 말없이 또 한 사발을 마시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몸조심하고 거상이 되어 금이환향해라. 정기는 이 말을 남기고 먼저 주막을 떠났다. 떠난 지 사흘도 안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앉혀놓고 정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앉았다. 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정기 여미는 불알찬 사내 녀석이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쉽게 뜻을 접냐? 하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 아버지 이 초신은 잘했다 한마디만 했다. 정기 뜻을 알아차린 것이다. 영배는 보물 주머니를 주었을 땐 나는 횡재했어 하며 독차질을 하고는 공경에 처했을 땐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예요 하며 정기까지 끌어들였다. 그런 친구와 동업을 했다가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정기는 공부에 매달려 이듬해 과거에 급제했다. 그 놈의 황노랑이 자기 혼자서 다리를 놔도 놀 텐데 주막집에 모여서 막걸리를 퍼마시는 동네 사람들의 안주는 천하의 노랑이 황찬봉이다. 동네 앞 개천에 외나무 다리가 떠내려가자 돌다리를 놓기로 의견을 모은 동네 사람들이 삼천석 지기 부자인 황찬봉에게 비용을 반쯤 부담하라고 통사정했지만 황찬봉은 다른 집과 똑같이 내겠다는 것이었다. 석수장이 일곱이서 겨울가 바위를 깨고 동네 사람들이 거든다 해도 한 집에 나락 두가만이식을 내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가난한 집들은 당장 겨울나기가 막막했다. 모든 집에서 남정래들이 나와 일손을 거두는데 황찬봉 내는 콧백이도 보이지 않았다. 황노랑이한테는 나락 두가만이 받지 말고 그 집 시들은 다리를 못 건너게 하자고.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한 마리씩 황찬봉을 씹는데 듣고 있던 낯선 땡추가 비꼬듯 킬킬 웃는다. 그렇게 씹기만 하면 황노랑이 곳간이 저절로 열린단가? 며칠 후 황찬봉 내 집사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찬봉어른 행제수가 생겼습니다. 황찬봉이 집사 선에 이끌려 뒷산으로 올라가 보니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가마니를 갈고 앉은 웬 땡추가 목탁을 두드리는데 바로 그 앞에 돌부처가 땅에 파묻힌 채 눈까지만 솟아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 일은 온 동네 사람뿐 아니라 산너머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몰려와 합장을 하고 땡추가 갈고 앉은 가마니에 엽전을 던지는 것이었다. 땅에 파묻힌 부처 대가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 난리야! 황찬봉이 물었다. 집사는 저 부처는 땅을 뚫고 저절로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요. 그리고 이 산은 찬봉 어른 내 선산이 아닙니까요? 라고 답했다. 황찬봉이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땡추 앞으로 다가가서는. 땡추 양반, 내 땅에서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오? 하고 따졌다. 땡추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엽전은 땅 주인이 모두 가져가시오. 소승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사를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대꾸했다. 황찬봉의 눈 신호에 집사는 두루마기를 벗어 엽전을 삭스레에 담고 자루처럼 어깨에 둘러맸다. 부처가 올라온다고? 제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황찬봉은 목탁을 두드리는 땡추 옆에 앉아 돌부처 머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럴 수가. 저녁 나절이 되자 돌부처가 코까지 땅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대사님의 불력을 몰라배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절을 지으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황찬봉의 사랑방에 자정을 한 땡추는 목탁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나무아미탑을 제대로 지으려면 오천량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절을 지어놓으면 방방곡곡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몰려오고 불전함은 엽전으로 넘쳐날 테지. 황도랑이는 무지개 총사진을 그렸다. 금강성을 땡목으로 엮어오고 천하제일 대목장을 데리고 오겠다며 오천량을 받아간 땡추는 두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참다 못한 황노랑이가 도로 밑으로 내려간 돌부처를 발로 걷어차자. 몽통도 없는 돌부처 머리는 떼굴떼굴 흘러가고 그 자리엔 썩은 콩나물이 가득했다. 사기꾼 땡추가 구덩이에 콩을 쏟아붓고 물을 부은 후 그 위에 돌부처 머리를 놓고 흙을 살짝 덮어 놓았는데 콩나물이 자라자 돌부처 머리가 올라왔던 것이다. 다리를 놓은 석수장이들은 땡추로부터 두둑이 돈을 받아 제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황노랑이는 화병으로 들어누었다. 2월 댁은 오늘 밤도 방꾸들이 깨져라 한숨을 쉰다. 창을 열어제 끼자 달빛이 하얗게 들어와 금침에 내려앉고 작을 찾는 풀벌레 소리는 애간장을 녹인다. 서른들 농익은 여인은 허벅지를 꼬집어 보지만 허사다. 남편이란 게 첩을 둘씩이나오도 집엔 아예 발길조차 들여놓지 않는 것이다. 2월 댁은 보따리를 쌌다. 사랑방 시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올렸더니 후덕한 시아버지가 꽤나 묵직한 전대를 꺼내 2월 댁에게 건넨다. 2월 댁은 눈물을 흩뿌리며 시집을 나와 30리 밖 친정으로 갔다. 친정살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옳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2월 댁은 친정어미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다. 그녀는 성큼성큼 한양으로 발길을 옮겼다. 시아버지가 준 300냥과 친정어미가 준 200냥 거기다 시집갈 때 받은 폐물을 팔아 2월 댁은 종로의 조그만 포목점을 열었다. 상주의 비단 보매상인 박대인과 거래를 투며 2월 댁은 의뢰 서름을 톡톡히 당했다. 이유인 즉선 종로의 큰 포목점 주인들은 상주에서 박대인이 올라오면 비단 500필 600필을 주문하고는 그날 밤으로 박대인을 모시고 명월관으로 가 질폰한 주지 육림에 퐁당 빠뜨리는 것이다. 2월 댁은 기껏해야 50필 남짓 주문하고 술락길 골목에서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전부였다. 박대인이 명월관 기생의 머리를 얹어줬다느니 낙원동에 첩살림을 차렸다느니 하는 잡다한 소문을 듣고 2월 댁은 곰곰이 생각했다. 그렇다고 박대인에게 기생을 붙여 잠자리까지 마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2월 댁은 가게 뒤에 딸린 살림집 안방을 우아하게 꾸몄다. 자신도 비단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흙당 같은 머리엔 동백기름을 발랐다. 시집살이 할 때는 논밭으로 돌아다니느라 새까맣던 손과 얼굴이 이제는 배곡처럼 고아졌다. 그 위에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선 2월 댁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2월 댁은 어느 날 박대인을 자기 살림집 안방으로 모셨다. 그럴듯한 상을 차려놓고 좋은 술을 한 잔 올렸다. 비단 거상 박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대인이 물었다. 저게 걸린 족자에 개발 글씨는 누가 쓴 거요? 당나라 현종 때 이백과 어깨를 견준 장기의 시를 소첩의 조부께서 초서로 쓰신 겁니다. 어릴 적 조부로부터 체계적으로 글을 배우고 사군자도 마친 그녀가 풍기는 학식은 서당 근처에도 못 가본 박대인을 움츠러들게 했다. 40대 중반에 어깨가 떡 벌어진 박대인은 얼근하게 취해 2월 댁 손목을 잡고는 촛불을 끄고 상을 밀었다. 이튿날 박대인이 금침에서 눈을 뜨자 봉창이 밝아오는데 화사한 미소를 모금은 2월 댁이 울물을 타왔다. 박대인은 기생옷을 수없이 벗겨봤지만 2월 댁은 달랐다. 2월 댁에게 푹 빠졌으나 마음대로 2월 댁 안방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2월 댁이었던 때는 얼음처럼 냉정해 박대인의 애를 태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박대인이 말했다. 2월 댁 상주에 있는 내 마누라를 쫓아낼 테니 정실로 들어와 줄 수 없겠소? 2월 댁은 박대인의 어처구니 없는 제의를 받고 조강지철을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당칼에 막았다. 가까울이 바뀌었다. 2월 댁 창고엔 상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다른 포목점이 박대인에게 비단을 주문하면 2월 댁 창고에서 출하된다. 2월 댁이 거느린 기둥 서방은 박대인뿐만이 아니다. 안동포 시장을 움켜쥔 권대인, 한산 세모시 상권을 좌지우지 않은 노우패인. 2대감은 딸 하나, 아들 셋이 있다. 맏딸은 유대감 댁으로 시집가 조신한 신부로 잘 살고 있고 맏아들은 천속군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둘째 아들은 급제하여 부사로 봉직하고 있는데 늦게 본 16살 막내 아들이 2대감 얼굴에 목칠을 하고 다니는 것이다. 막내 아들 한 권은 어릴 때부터 낮이면 서당을 빼먹고 못된 친구들과 저작거리를 배회하고 밤이면 닭서리를 도맡아 했다. 머리가 조금 굵어지더니 색주집에 출입하며 곡간에 곡식도 포가고 제 어미 농속의 주머니도 뒤지고 끝내는 2대감방에 있는 타락 속의 전대에도 손을 댔다. 복노방에서 노름으로 밤을 꼬박 세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슨 시비에 휘말렸는지 멍이 든 눈에 다리를 절무서 들어오기도 했다. 한 권 때문에 2대감 집은 바람 잘 날이 없다. 꼭 두 새벽의 왈패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노름판 외상값을 받으러 왔다고 고래고래 고함치다가 하인들과 앞마당에서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점자는 2대감이 사랑방에서 유림의 문객들과 시를 찍고 있을 때도 색주집 주모가 찾아와 앞마당에서 행패를 부려 2대감이 얼굴을 못 뜬 때도 있었다. 2대감은 회처리로 한 권의 종아리를 때리다가 이제는 몽둥이를 들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가을밤에 몽둥이로 흠신 두들겨 맞은 한 권이 대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그 후로 행방이 묘연했다.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한 권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권 어미가 사람을 풀어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바람처럼 사라진 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한 권을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권은 어미가 죽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촛불 아래서 글을 잇던 2대감은 부인 생각에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막내 아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2대감의 회감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다들은 2대감의 회갑선물로 6달 전부터 드놓은 뒤뜰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한복판에 섬을 조성해 그 위에 정자를 찍고 있다. 물이 가득한 연못에 비단잉어를 넣고 연꽃도 심고 정자인 기와를 이으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회감날 2대감의 문우들과 유림들은 한결같이 마다들의 효심을 칭찬하느라 입이 닳더니 둘째 아들이 털이 반들거리는 늘씬한 백마를 회갑선물로 몰고 오자 이번엔 모두 둘째 아들을 지켜세웠다. 유시문 중에 시집간 맞따른 금박의 놀이계를 단 화려하기 그지없는 가마를 회갑선물로 가져왔다. 모두가 입을 벌렸다. 술잔이 돌고 풍악이 울리고 소리꾼이 창이 이어지며 회갑연의 흥이 무르익을 때쯤 옥색빛한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훤칠한 젊은이 하나가 대문에 들어섰다. 그 뒤에는 곱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따라 들어왔다. 젊은이는 성큼성큼 2대감 앞으로 가더니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하며 넙죽 절을 했다. 개차반 한권이 돌아온 것이다. 5년 전 집을 나간 한권은 한양 큰 노름판에서 한미천 잡고 재물포에서 새우젓 장사로 거상이 되었다. 한권이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를 따라온 30대 중반쯤 되는 얌전한 색시가 2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러고 나서 한권이 도다른 여인을 소개했다. 아버님 회갑선물입니다. 박수소리가 우레처럼 터지고 그 여인은 구로앉아 2대감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올렸다. 그날 밤 2대감은 그녀를 끼고 자며 회춘을 했고 이튿날 2대감의 맏딸과 새아들은 그 여인을 어머님이라 불렀다. 추석 전날 밤 맏딸짓 자 마지막으로 연습해보자 마사위가 안방에 열을 깔고 볼폐판을 준비하며 큰소리로 외쳤다. 맏딸이 접시를 들고 오며 여보 숙송편 하나 들고 하시오. 라고 하자 마사위가 생각없어 하며 손에 들고 있던 105패를 던졌다. 맏딸이 목소리를 높인다. 여보 숙송편은 5,6패인데 105패를 던지면 어떡해. 마사위가 머리를 극적였다. 다시 맏딸이 묻고 마사위가 답했다. 콩송편? 어사? 물김치? 주육? 식혜? 즉흠? 또 틀렸어 또? 주륙? 식혜? 즉흠? 또 틀렸어 또? 식혜가 어떻게 즉흠패야? 관이패지. 지켜보던 이 집 아들이 고개를 쳐들고 한마디 한다. 엄마, 아빠 어디 가서 사기 도박이라도 하려고 그래? 마사위가 아들에게 쏘아붙인다. 야 인마, 지난 설 때 내 외할아버지 사기 도박에 걸려들어. 내가 얼마나 털렸는지 알기나 해? 거의 50냥을 잃었어? 맏딸이 오만상을 찌푸리며 단단히 못을 박는다.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잔말 말고 당신은 여기 적힌 아무나 달달 외우시오. 그리고 이 작전이 들통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2단계 작전으로 들어가야 해. 맏딸이 제 딸을 보고도 작전을 지시한다. 2단계 작전은 내 손에 달렸다. 외할아버지 등 아프시죠? 하면서 어깨와 등을 두드리고 곁눈질로 외할아버지 패를 보란 말이야. 그 다음 내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왼쪽 눈을 한 번 깜빡이면 백사패, 두 번 깜빡이면 장산패, 세 번 깜빡이면... 추석 전날 밤 영감 때 영감 왜 불러? 지난 설 때 골패판을 벌려 얼마나 땄소? 맞사위한테서 한 50냥, 둘째 사위한테서 20냥, 합이 70냥. 그 돈으로 할멈에게 비단 치마와 저고리 해 입히고 한양 구경 다녀왔잖소. 호호호 웃던 할멈이 웃음을 땅 멈추고 비장한 표정으로 영감과 얘기를 나눈다. 우리가 그 수법을 몇 년이나 써먹었지요? 갑술년 설 때부터 써먹었으니 6년째야. 영감,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요? 할멈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자. 영감이 빙긋 웃으며 할멈을 안심시킨다. 그러곤 호롱불 아래서 오른손 검지 끝들, 감았던 보드라운 오갱목을 두 달 만에 푼다. 영감의 아홉 개 손가락은 거칠고 새까만데 한 손가락은 새하얗고 보드랍다. 추석 전날 밤, 둘째 딸 집. 둘째 사위가 혼자서 골패판을 벌려놓고 한숨을 푹푹 쉰다. 내 비록 과거엔 낙방이지만, 지난 설 때 멍청한 동서형님과 사근머리 장인어른과 붙어서 어떻게 스무냥이나 털렸지? 옆에 있던 둘째 딸이 남편에게 구박을 준다. 당신은 어찌 그리 눈치코치가 없어? 엄마와 아빠가 짜고 사기 도박판을 벌린 거예요. 엄마가 골패판을 둘러보고 당신과 형부가 든 패를 아빠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손톱 끝으로 다락문을 두드려서 암호를 보낸 거예요. 추석 날 밤, 영감 때. 장인과 사위들은 오로지 골패판에 고개를 쳐박고 있다. 둘째 딸은 제 어미 감시하느라 맞다리. 여보, 식혜 좀 들고 하시죠. 라고 암호 보내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런데 영감이 눈치를 채고 골패판을 사랑방으로 옮긴 다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렸다. 새벽 딱이 울 때 사랑방 문이 열리고 영감은 빙긋이 웃으며 사위들은 우어지상이 되어 나온다. 안방에서 할몸을 끼고 누운 영감이 기죽기죽 웃었다. 오른손 검지를 두 달 동안 옥양목으로 감아뒀더니 감각이 예민해져 골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파놓은 홈을 정확하게 읽었지. 권서방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초과 상간에 화전밭대기 면마지기 뿐인데 운 좋게도 복덩어리 음실댁을 각시로 받아들였다. 음실댁은 마음씨 곱고 인물 또한 빠지지 않고 지압이 권서방을 하늘처럼 받들고 무엇보다 살림 솜씨가 빈틈이 없는 데다 길삼 솜씨는 조금 게으른 여자 새의 목을 한다. 감자와 조를 심어 나물죽으로 기니를 떼오던 권서방은 이제 쌀밥에 가끔 백수까지 먹는 팔자가 되었다. 각시 음실댁의 권유로 권서방은 얼마 되지 않는 밭이란 밭에 모조리 삼농사를 짓는다. 여름이면 권서방과 음실댁은 삶을 베어와 쪄서 껍질을 벗긴다. 동지섯달 긴긴 밤이면 음실댁은 종아리가 벗겨져라. 삶을 삼아서는 배틀에 앉아 고운 삼배를 짠다. 동네의 다른 안악들이 15승 한 피를 짜는 동안 음실댁은 20승 세 피를 짜 치운다. 음실댁은 일전한 장 허튼 데 쓰질 않는다. 동네 마실 가는 것도 마다 하고 장날 장토 나들이도 하지 않는다. 대신 가을거지가 끝나면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매년밭을 한마지기씩 사들인다. 덕분에 부부는 보릿고개도 쌀밥을 먹으며 넘긴다. 이 재미난 가시보시 사이에 끼어들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술이다. 건서방은 삼농사 짓느라 땀을 흘리다가도 장날만 되면 고주망태가 되어 친구들에게 엎여오기 일수다. 음실댁이 애써 짠 안동포를 내다 판 돈을 술값으로 축내기도 다반사다. 어떤 날엔 안동포 세 피를 들고 나갔다가 술에 취해 부필감만 들고 온다. 그래도 음실댁은 한숨을 토해낼 뿐 악다구니를 쓰지는 않는다. 돈을 모아 겨울에 바탄떼기 사려는데 술집에 흘려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는 정도다. 건서방은 그게 미안해 정신이 멀쩡한데도 취한 척 쓰러진다. 건서방은 장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인데 돈 나올 구멍은 음실댁이 짠 안동폭 뿐이다. 그러니 장날 집에 돌아갈 때면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서방은 묘한 국리를 짠했다. 그날은 친구들한테 술을 얻어마셔 안동포 두필판도는 일전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음실댁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돈을 받아둔 음실댁은 희색이 만면에 물었다. 오늘은 무슨 돈으로 술을 마셨어? 건서방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내 약물을 맡기고 외상으로 마셨어. 그런 다음 건서방이 호롱불 뒤에서 허리끈을 풀고 바지를 쑥 내리자 음실댁이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털썩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이다. 이 몸이 부서져라 삶을 삶고 엉덩이에 창이 나도록 배틀에 앉아있어도 그것 하나 믿고 참았는데. 순진한 음실댁은 흐르는 눈물을 치마로 움치며 말을 이었다. 씨암탉을 장에 내다 팔지 않고 백숙해서 올린 것도 그것 하나 때문인데. 건서방은 놀라서 술이 확 됐다. 그것은 당신이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제 것인데 그 보물을 주막집 주모한테 맡기다니. 권서방이 여보 찾아오면 될 것 아니요 하고 달래듯 말하자. 음실댁은 울음을 멈추고 빨리 찾아오세요 하면서 포 한필값을 건네준다. 권서방은 부리나케 삽작을 나서며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았다. 인적 없는 캄캄한 길에서 권서방은 기다란 약물의 귀두를 가죽끈으로 묶어서 불화를 덮으며 사타구니 뒤로 감췄던 걸 풀었다. 그날 밤 음실댁은 권서방의 약물을 잡고 반가워서 흐느껴 울었다. 그 이후로 권서방은 장날마다 음실댁으로부터 술값으로 분양식 받았다. 상강이 지나자 밤공기가 싸늘해졌다. 선비는 발길을 재척했지만 가도가도 시커먼 산골짝엔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식은 땀을 닦으며 산허리를 돌자 가느다란 불빛이 깜빡거린다. 이제는 살았구나. 선비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내를 건너 갈대밭을 헤짓고 살인문까지 다다랐다. 주인장 계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선비의 고함에 안방문이 열리고 안악이 나왔다. 이 밤중에 누구를 찾으러 오셨는지요? 한양 가는 길손입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단양에 닿을 줄 알았는데 산속만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염치없지만... 길을 잘못 들었군요. 이 길로 30리만 가면 매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선비는 산길 30리를 또 걸어야 한다는 말에 부인 살려주십시오. 하룻밤 댁에서 유할 수 있도록 선초해 주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했다. 곤란합니다. 이 집엔 저 혼자 살고 있어서... 말끝을 무설듯이 삭둑 자르지 않아 선비가 또 울음 섞인 소리로 부탁입니다. 호환이 두렵습니다. 가고하자 부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열어준 것이다. 부인이 선비에게 다짐을 받는다. 산골짝 외딴 집에 혼자 사는 과부라고 함부로 흑심을 품지 마십시오. 개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저는 이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참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넌방 아궁이에 궁불을 지피고 나서 부인이 부옥에서 밥상을 들고 왔다. 이 시간에 산길을 헤매다 왔으면 끼니도 못 챙겼을 것 같군요. 선비는 감격해서 목이 잠겼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부인이 깔아준 이부자리에 눕자 잠이 오지 않는다. 피운 밥상을 들고 나가던 부인의 육덕이 눈에 아름거리는 것이다. 그때 부옥에서 첨벙첨벙 물소리가 난다. 이 밤중에 설거지를 하는가? 무슨 설거지를 이렇게 오래 하나?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방문을 열고 부옥문 디딤돌에 앉아 한치나 벌어진 틈으로 한쪽 눈을 갖다댔다. 이럴 수가. 발가벗고 나무물통에 들어가 있는 부인이 아궁이에 장작 불빛을 받아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 밑에 깔려 요분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흑단 머리가 덮인 긴 목이 어깨선으로 이어지고 탱탱하게 솟아오른 전무덤 아래로 허리에 살이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엉덩이 폭에는 한참 모자라고 배꼽 아래 물속에 비친 거우슨 방길 상골짝처럼 치커무었다. 선비는 돌덩이처럼 고추선 약물을 짓누르며 몇 번이나 다짐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이 아니야. 선비는 마루를 건너 건넌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두 눈은 말똥말똥하고 약물은 바지를 뚫을 듯이 솟아올랐다. 부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선비는 속으로 나는 개다. 나는 개다 하며 문을 열고 두어 걸음 마루를 건너 안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자는지 자는 척하는지 호롱불을 켠 채 여염하게 여위에 누워있는 부인을 보고 선비는 속으로 부인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안방문을 살짝 당겼더니 문을 잠그지도 않았다. 아니야. 나는 개 같은 놈이 아니야. 선비가 선잠에서 깨어나니 벌써 해가 충천 가까이 갔다. 부랴부랴 의관을 차려입고 담보쯤을 메고 처마 밑에서 부인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도 안방에서는 대답조차 없다. 살인문 닫는 소리가 들리자 살인문 밖으로 부인이 나와 한 줌에 소금을 획뿌리며 한마디 뱉는다. 개만도 못한 놈! 색향평양에서도 으뜸가는 색주집은 추월관이오 이 집에서 복보적인 존재는 매양천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한량임내 으슥대는 사람도 평양기생 매양천을 품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다. 강릉천석군 최부자의 둘째 아들 최원은 관동이론에 내놓으라 하는 기생들을 모조리 섭렵했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평양기생 매양천을 안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최부자가 외종장례에 가느라 3일 집을 비운 사이 최원은 제 아비곡간을 몽땅 털어 거금을 마련해 평양으로 줄다름쳤다. 그놈이 돌아오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용을 쓰던 최부자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도 집 나간 탕하가 소식이 없자 근심이 커졌다. 평양의 추월관은 오늘도 처마 끝마다 총사처럼 불 밝혀놓고 방 안에서는 카야금 열두 줄에 권주가를 엮어 질폰한 주연이 벌어졌다. 쌀쌀한 마당에서는 추월관 마당새인지 이쪽 마르고 깨져져한 젊은이가 뒤끝에서 장작을 한아름씩 안고와 아궁이마다 군부를 지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오늘방 매양천이 점찍은 손님은 거부의 아들답게 망건의 관자도 번쩍이는 금이요 술상을 나르는 시동에게도 대수롭지 않게 열량을 던져준다. 어깨가 떡 벌어진 팔척 장신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글거리는 눈빛이 매양천을 사로잡았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이런 것이 매양천에게는 금상첨화다. 남자가 볼품없어도 돈이 많으면 매양천은 하룻밤 몸을 팔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그녀가 먼저 달아오르는 것이다. 오늘 손님이 바로 그녀를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남자다. 이경이 지났을 때 술판이 끝나고 시동이 청사처럼을 들고 추월관을 나서자 매양천은 술취한 손님을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갔다. 열두폭 화저 병풍 앞에 비단 금침이 깔리고 천하일색 매양천이 치마를 뻗자 촛불 역광에 그녀의 몸매가 드러났다. 손님도 갓을 벗어던지고 두부마귀를 벗고 두 남녀는 펄펄 끓는 정염으로 한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매양천의 요분질에 떨어져 나가지 않은 남자가 없었는데 이 손님은 도리어 천하의 매양천이 이 정도인가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 손님의 정력은 극간대가 없었다. 매양천이 온몸에 땀을 비워듯 쏟고 하늘을 찢듯이 신음을 토해내도 그 손님의 힘은 아직도 넘쳤다. 파르르 경련에 떨던 매양천이 마침내 혼절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매양천이 정신을 차렸지만 아직도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악 매양천이 비명을 질렀다. 비단 한필의 사지가 묶여 대들보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이다. 벌써 옷을 입은 손님은 술상을 앞에 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방님, 이 무슨 야릇한 장난입니까? 손님이 벼락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연, 내 말을 잘 들어라. 최원은 내 친구다. 그 많은 돈을 다 빼앗은 것도 모자라 마당새로 부려먹기까지 했느냐? 그녀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술값, 해우값으로 돈을 다 썼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 괜히 외상술을 마셔 외상값을 못 갚고 잡혀있는 것입니다. 최원의 친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매양천의 치마와 저고리를 대들보에 매달린 그녀의 배와 가슴에 올려놓았다. 흘러내린 옷걸음이 방바닥에 닿았다. 최원의 친구는 촛대에서 초를 빼 방바닥에 닿은 옷걸음에 촌농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초를 세웠다. 초가 다 타면 매양천의 몸을 덮고 있는 옷에 불이 붙을 참이다. 손님이 나가려 하자 매양천이 고함쳤다. 최원의 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살려주십시오. 최원과 그의 친구는 묵직한 전대를 차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흉년이 들면 농사꾼들은 티가 바짝바짝 마르지만 천석군 부자 황첨진은 빙긋이 웃는다. 지난해는 지독한 가뭄으로 보리는 싹도 나지 않았고 콩은 겨우 난싹이 메말라 고개를 꺾었다. 논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모가 하얗게 저그라들었다. 황첨진의 논밭이라고 피가 뿌렸을 턱이 없지만 그는 시히 항락했다. 그 전에 추수해 놓은 보리섬, 콩섬, 나락가마가 곡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황첨진은 곡식을 내다 팔지 않는다. 기다리면 더 큰 횡재수가 줄줄이 엮여 들어온다. 보리 고개까지 갈 것도 없이. 봉지 딸에 벌써 양식이 떨어진 집이 속출하면 황첨진은 비싼 장미살을 놓는다. 집집이 우선 굶어죽지 않으려고 천수다리며 밭대기를 담보로 황첨진한테서 곡식을 빌려다 먹으면 십중팔구 그 논밭은 황첨진에게 넘어간다. 황첨진은 장사에도 발과 새우젓 배를 통째로 샀다가 새우젓이 달릴 때 야금야금 내놓아 풍리를 취하기도 한다. 또 누구에게든 아나우무인이다. 뒷짐을 지고 저작거리를 휘젓고 다니며 손위 사람에게도 하대를 하고 여염집 부녀자도 한녀 취급한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단 한 사람은 손아래 반미치광이 백가다. 백가는 호구한 날 술에 취해 부녀자들 이목도 두려워 안고 노상박료를 하고 주막에서 외상술 안 준다고 독을 깨고 평상을 업는다. 그 뒷수습은 언제나 황첨지가 한다. 아이들도 돌팔매를 던지는 케찹한 백가를 황첨지는 백대사님이라 부르며 깎듯이 모신다. 백가는 생김새도 볼품없다. 덩치도 조그마한데다 애꾸눈엔 안대를 차고 박박 얼근곰보에 염소수염을 달고 죽으롱갓에 두루마개에는 떼국물이 흐른다. 단 하나 성한 것은 남은 눈이다. 소화보는 눈빛엔 광채가 빛난다. 그에게 남다른 예지력이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황첨지다. 어느 날 황첨지 내 드넓은 마당에서 타작이 한창인데 백가가 나타나 막걸리 한 잔을 얻어 마시더니 타작을 멈추고 설거지를 하라고 고래고래 고함쳤다. 곧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이다. 구름 한 점 없는 이 화창한 가을날의 폭우라니 백가 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한 잔 얻어 마셨으면 빨리 꺼져라. 황첨지가 백가를 쫓아내고 나자 산 넘어서 목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져 동네 겨울이 나락으로 꽉 찼다. 모두가 떠내려가는 나락을 막느라 야단인데 모안이 서있던 황첨지는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 아랫동네 길가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백가에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큰 절을 올렸다. 대사님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백가는 재밌다는 듯이 길길 웃었다. 황첨지가 새우젓을 매점매석하여 큰 이문을 남긴 것도 백가의 기띔이고 지난 가을에 소금을 청가만이나 사놓았다가 봄에 곱절에 판 것도 백가 덕이고 안동포를 싹쓸이 했다가 떼돈을 본 것도 백가의 앞날을 보는 눈턱택이다. 어느 날 백가를 사랑방에 모셔놓고 황첨지가 넌지시 말을 건넸다. 대사님 장사거리가 없습니까? 백가는 장을 열고 하늘을 보더니 만냥만 내놔 한다. 황첨지가 눈을 크게 뜨고 만냥이나 했지만 여태 백가 덕에 번 돈이 그뿐이랴. 만냥을 받아 든 백가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얼마 후 봉학난이 벌판에 불길처럼 번지더니 이곳에도 들이닥쳤다. 탐과 놀이들이 줄줄이 묶여 나오고 뒷산으로 도망쳤던 악덕지주 황첨지도 봉학군에 붙잡혀 광장에 꿇어 앉았다. 이때 소장농들이 몰려나와 외쳤다. 안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황첨지 어른은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었소. 돌에 죽을 줄 알았던 황첨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풀려났다. 만냥을 받아 든 백가가 황첨지에게 원안을 품은 집을 찾아다니며 황첨지 이름으로 전대를 하나씩 안겨줬던 것이다. 남봉꾼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양성이고 다른 하나는 악성이다. 남봉꾼이라면 다같이 못된 것들이지 거기에 무슨 양성과 악성이 따로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분명코 두 부류는 다르다. 양성 남봉꾼은 조광지처에게 죄를 짓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상대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딴에는 적선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시들이 상대하는 여자는 저작거리에서 술장 사하는 들병이 선술집에서 술선님 상대하는 은근자 가무보다 매움이 본업인 삼패 기생 소위 만인의 연인들이다. 그러나 악성 남봉꾼은 다르다. 가머니설로 총각 행세를 하며 여염집 처녀를 봉하고 정조를 지키는 과부를 겁탈하거나 남편 있는 유부녀를 덮치고 그도 모자라 여성을 파괴시키고 서른여덟 조도필은 악성 남봉꾼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덕에 천석군 부자에다. 저신한 부인과의 사이에 꽃봉오리 같은 열일곱 맏달 아래로 달같은 아들 삼형제를 둬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 인간은 제 복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조도필도 처음엔 양성 남봉꾼이었다. 어린 기생머리도 얹어졌고 시조가무에 능한 기생도 품어봤지만 쾌락은 자꾸 줄어들어 기방출입이 시들해진 것이다. 어느 날 조도필이 산너머 막실마을에 당승문상을 가는데 동네 어기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보고 금한 발이 붙어버렸다.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시며 말을 붙이고 길로 올라와서는 돌아앉아 빨래하는 천하일색 그 여자의 엉덩이 곡선을 보며 침을 삼켰다. 조도필은 멀찌감치 숨어서 담배를 피우다. 그녀가 빨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 미행해 집을 알아뒀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어릴 적 서당 친구인 이진사로 친하지는 않지만 장터에서 만나면 대포짠도 나누는 사이다. 그 다음 장날 조도필은 막실고개 아래서 숨어 기다리다. 이진사가 마을 사람들과 장에 가는 걸 뒤따라가 점심나절 우연히 만난 척 장터에서 이진사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국밥집에서 대포짠을 돌리며 옛날 서당 얘기로 꽃을 피우다가 조도필이 이진사의 소매를 끌어 기생집으로 갔다. 가냘픈 백면소생 이진사는 생전 처음 와본 기생집에서 볼린 입을 담을 수 없었다. 화려한 기방과 수라상 같은 상차림보다는 선녀같은 기생들이 시조를 읊는 데 넋이 나갔다. 죽어니 박거니 술자는 계속 돌아갔다. 팔척 장신에 허우대가 멀쩡한 술골에 조도필이 뻗어버린 이진사를 부축해 기생집을 나간 건 거의 이경이 가까워서였다. 이튿날 아침 막실로 가는 고개 아래 개울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애간장을 녹이는 곡소리가 하얀 소리빨 위로 흘렀다. 동지가 지나 살얼음이 오는 지난 밤 술 취해 인사불성인 이진사가 개울에 빠져 조도필이 건져내 두 사람 모두 개울가에 쓰러졌는데 이진사는 얼어죽고 조도필은 살았다. 조도필은 자기가 이진사를 죽였다며 대성통곡했다. 그 후 천할색 이진사의 미망인 집에 쌀가마를 바리바리 보내고 쇠고기와 조기를 장날마다 보내더니 이진사 무덤에 풀도 마르기 전에 상복 입은 그녀를 겁탈했다. 어느 날 밤 도둑 둘이 조도필 집담을 넘었다. 도둑도 사람을 보면 도망치는 양성이 있고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악성이 있다. 조도필 칼목에 칼을 댄 두 놈은 악성 중에서도 극악성이다. 돈과 금은 부치를 모두 털더니 조도필을 묶어놓고 한 놈은 부인을 또 한 놈은 혼약을 한 열여덟 딸을 겁탈했다. 이튿날 우물가에 한마는 딸에 남학신 두 짝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박장풍은 머슴 불을 부릴 만큼 형편도 좋고 조신한 마누라와 알토랑 같은 아들딸 두고 걱정 없이 사는데 문제는 턱없이 허풍을 떨어 가끔씩 봉변을 당하는 것이었다. 우리 16대 선족께서 나라의 공을 세워 고려 공민왕으로부터 징계한 보물을 하사받아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네. 동네 주막에서 수리 좀 들어가자 박장풍은 또 그 보르시 나왔다. 그게 뭔가 우리 좀 보여줘봐. 동네 친구가 묻자 박장풍은 시침 뚝 빼고 소곤거렸다. 원나라 사신이 공민왕에게 받친 보물인데 옥으로 만든 개수나무 모형이요? 깊이깊이 감춰놨지. 어느 날 방 강도 둘이 들어와 박장풍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면서 옥으로 만든 개수나무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없는 옥개수나무를 어떻게 내놓는단 말인가. 박장풍은 강도 두놈에게 호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고 마누라의 금비녀와 옥반지도 빼앗기고 닷새를 꿈쩍도 못하고 들어누었다. 그러고도 또 주막에 나타난 박장풍은 다락에 올라가다 넘어졌다고 둘러대고는 새로운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박문수 알지? 내 조카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장풍에게 꽂힌다. 문수 그놈이 어릴 적부터 똘똘했지. 내 말도 잘 듣고 이 사람아 아무리 그렇지만 천하의 박문수가 자네 조카라니 말도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야지. 이 구석 저 구석 에서 웃음이 터지자 박장풍은 큰 기침을 하고 나서 비단 마고 작품에서 족보를 꺼내 펼쳤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 눈들이 족보를 본들 알턱이 있나. 여길 봐. 백형이 여기 계시고 금소에서 황씨가 우리 집안에 입적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우리 문수 이름이 여기 있잖아. 신이 난 박장풍이 본격적으로 구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어릴 적부터 문수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랐어. 마당에서 재기차기 하고 놀다가 옆집 친구가 찬 재기가 물이 가득 찬 장독 속으로 빠졌지 뭔가. 주막 의 술꾼들이 모두 박장풍이 떠드는 박문수 어릴 적으로 말려 들어갔다. 여섯 살 난 그 친구가 장독에 머리를 쳐박고 한 손을 뻗어 물속에 재기를 주우려다가 그만 독속에 쳐박힌 것이요. 다른 아이들은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 문수는 글쎄 큰 돌멩이를 두 손으로 치켜들더니 장독을 내리친 거야. 박장풍이 아메오사의 삼촌이라는 소문은 돌고 돌아 사악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권장 세대면 진위를 가려낼 수 있었지만 진짜라면 후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사악도는 이방에게 박장풍 뒷조사를 시켰다. 가짜라는 게 들통날 즈음 가슨 쭈그러지고 부부막이는 빼재재한 한 선비가 박장풍 집에 찾아들었다. 이런 면에서는 인정 많은 박장풍이 그를 사랑방으로 드리고는 부엌에 대고 고함쳤다. 여봐라 저녁상을 경상으로 차리고 술도 내오너라. 사랑방에 들어온 그 남루한 선비는 난데없이 박장풍에게 큰절을 올리며 삼촌 제 절 받으십시오 하는 게 아닌가 선비가 허리춤에 찬 마패를 본 박장풍은 혼비 백산했다. 어서 나으리 사람 좀 살려 주십시오. 박장풍은 진짜 아메오사 박문수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다. 이튿날 온 동네 사람들이 박장풍 집에 모여들었다. 소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잡고 질편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물론 사또와 육방 관석도 설설 기면서 잔치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메오사 박문수가 소리쳤다. 매년 동짓달 보름날 여기 작은 삼촌께서 소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겠답니다. 사또가 데리고 온 사물놀이패가 신명을 내자 동실동실 춘판이 벌어졌다. 세우젓 세우젓 장수 덕구는 학강 주막 단골 손님이다. 덕구가 세우젓 지게를 청아 아래 개워놓고 뜨끈한 객방에 들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막걸리 곁들여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천기람 땡추가 폭기침을 뱉으며 들어온다.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썰렁한 초겨울 저녁 바람에 옷깃을 여민 땡추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세우젓 장수 덕구는 개다리 소반을 들고 윗목으로 옮겨 앉았다. 스님 곡차 한잔 하시죠? 나도 시켰네. 오며가며 곡차를 마시는 천기람 스님을 다른 사람들은 땡추라 흉을 받아 덕구는 닦듯이 대했다. 주거니 바거니 잔이 오가다가 덕구가 신세 타령을 뚫어놓았다. 왜 이리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땡추가 잔을 놓고 덕구를 빤히 보더니 한마디 던졌다. 꼭 알고 싶어? 네, 가르쳐 주세요. 내일 아침 나를 따라오게. 술상을 치우자 땡추는 파랑을 베개삼아 쓰러지자마자 코를 보는데 덕구는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 담배를 문다. 그런데 부엄력 큰 객방이 떠들썩하다. 투전판이 벌어진 것이다. 방문을 열자 고만고만 낯익은 얼굴이다. 채장수 소금장수 소장수 갓장수 우산장수 약장수 패고리에 야바위꾼까지 투전판에 낀 덕구는 삼경이 되기 전에 수중의 돈을 날리고 소장수 우서방한테 빌린 돈도 사경전에 탈렸다. 주모는 뒤에서 허리를 껴안는 덕구의 손을 부딪히지 않았다. 오늘도 외상이요? 덕구는 뜨거운 입김을 주모 목덜미에 내뿜으며 삼재똥까지 털린 걸 받잔서 하고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했다. 질푼하게 절구를 찍고 난 덕구는 바지춤을 올리며 택방으로 들어가 땡추 옆에 꼬꾸라졌다. 이튿날 아침 땡추와 덕구는 천기람으로 향했다. 헛걸음인가 싶어 뒤따르던 덕구가 물었다. 스님 돈 버는 방법을 꼭 천기람까지 가서 가르쳐줘야 합니까? 여기서 땡추가 단호하게 내뱉었다. 잔말 말고 따라와! 천기람은 천길랑떠러지 위에 앉았다고 해서 이름이 천기람이다. 덕구가 암자 마루톡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바가지로 석간수를 벌컥벌컥 마신 땡추가 두어 뼘대는 마당 끝으로 가 절벽 아래로 뻗은 외소나무를 가리키며 명령하는 게 아닌가. 저 소나무로 올라가! 덕구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스님 돈 모으는 법을 가르쳐주신다고 해놓고 잔말 말고 사리비로 등을 얻어맞은 덕구가 후다닥 소나무로 기어올랐다. 두 손으로 저 가지를 잡고 매달려. 소나무 가지를 잡고 매달린 덕구가 아래를 내려다보다 으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가지를 잡은 손을 놓으면 너는 전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 소나무 가지를 돈으로 생각해. 수중에 들어온 돈은 놓지 말란 소리야. 돈을 안 쓰면 돈이 모이는 거야. 보름이 지난 어느 장락. 덕구는 소장수 우서방을 만났다. 덕구 그때 빌려간 돈 열량 갚아야제. 아따 노름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법이 어디 있소. 내 돈 다 따놓고. 이 새끼가. 성질 급한 우서방은 주먹부터 날렸다. 앞니 두개가 날아간 덕구가 학강 주막에 들어가자 주모가 앙칼찍에 쏘아붙였다. 장 열리면 외상 갚는다더니 이제야 왔소? 나 외상 지은 거 없는데 해우값 또 외상 있는 겨? 그때 저작거리 왈패가 눈을 불아리며 나왔다. 주모가 말했다. 오라버니 저 작자 손 좀 봐줘. 거름아 나 살려라. 덕구는 새우젓 지게도 내팽개친 채 한걸음에 천기람으로 달려가 비신했다. 점잖은 고진사는 평생 화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보장육부가 뒤집혔다. 겨울이 되자 해소천식이 심해진 고진사는 사십리 박 황의원을 찾아가 약 한첩 지어 집으로 가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나서 발길을 돌렸다. 심리만 더 가면 재작년에 시집간 맞딸집이다. 오랜만에 딸도 보고 사던댁 살아가는 모습도 볼 겸 고개 넘고 물 건너 막실 맞딸집으로 한걸음에 내달았다. 절구를 짓던 딸이 눈이 왕방울만 해줘서 아버지 어인 일로 하고 달려나온다. 바깥 사던도 사랑방에서 나와 고진사의 두 손을 잡는다. 이렇게 불쑥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사도 너른 별 말씀을 어서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사랑방에 좌정하자 사돈이 문을 열고 외쳤다. 아가 아가 술상 좀 봐오너라. 맞딸이 한참 만에 술상이라고 들려오는데 반대자리 호리병에 안주라고는 깍두기 한 접시에 말라붙은 새우 접뿐이다. 민망해진 사돈이 문을 열고 아가 탁 한 마리 잡으려 문화 하고는 술을 따른다. 술잔이 종지라 카양 주려니 했는데 막걸리다. 이번엔 사돈이 직접 부엌에서 사발 두 개를 들고와 막걸리를 따르는데 딱 두 사발에 호리병이 바닥났다. 코진사가 꼭 참으며 말했다. 술 한 잔이면 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이 사랑방에서 나갔다. 속이 뒤틀려서 일까 코진사가 급히 뒷간에 가서 앉았는데 사돈과 맞딸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린다. 아가 내가 잡을게 그 부지깽이 다호하자 맞단련 하는 말이 정말 아버님 시암탉 열두 마리와 저 송아지는 제 혼수로 가져온 은비녀를 팔아서 사다가 키운 겁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사돈이 힘없이 말했다. 알았다. 코진사가 사랑방으로 돌아가 공방대에 불을 붙이려고 부시또를 치는데 맞단련이 들어왔다. 아버지 동지 딸 짧은 해의 밤길이 걱정입니다. 가시다가 허기지면 이거 드십시오. 코진사는 사돈이 팔을 잡는 것도 사양하고 곧장 사던 댁을 나와 딸련이 쌓은 삶은 감자 새알을 겨울에 던져버리고 주막에 들어갔다. 막걸리 세 병을 마시고 대취해 집에 다다랐을 땐 삼경이 가까웠다. 보름이 지나 동지 딸도 기울어지는 금음날 막실 맏딸이 부친상 부고를 받았다. 맏딸은 부고를 가지고 온 모슴 억새를 잡고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어? 약을 다려 드셔도 해소천식의 차도가 없더니 마침내 지난밤 사격력에 피를 토하고 이승을 하직하셨습니다. 억새가 훌쩍이자 맏딸도 초마 밑에 포질러 앉아 대성 통곡을 하더니 장옷을 걸치고 억새를 따라 친정집으로 향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맏딸은 친정동네 들어서면서부터 섣게 섣게 울어대더니 병풍이 둘러쳐진 빈서 앞에서는 곡소리가 애간장을 녹인다. 아버지 드리려고 담아놓았던 오미자수를 시암탁 팩숙 안주로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니 보름 만에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아버지 맏딸의 곡은 이어졌다. 그토록 유하고 가시라고 잡았건만 이렇게 가시다니 아버지 몰개골눈 다섯마지기를 제게 주신다 해놓고 감골밭 세마지기도 제게 주신다 해놓고 바로 그때다. 쾅 병풍이 넘어지더니 죽었다던 고진사가 고래고래 고함치며 끼쳐나왔다. 야 이년아 내가 언제 시암탁을 잡고 오미자수를 내놓았으며 내가 언제 제가 거짓말한 것이나 아버지가 거짓말하신 것이나 오십보백 보이니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맏딸은 바로 뒤돌아서 시집으로 돌아갔다. 그 와중에도 늙은 호박 한 덩어리와 깨한대 다듬잎 방망이 하나 훔쳐서 유대감은 밤이나 낮이나 한숨이 떠날 데가 없다. 손이 귀한 집안의 칠대독자 손자놈이 한여름에 알아 놓은 것이다. 발열의 구토의 이질까지 겹쳐 밥은 못 먹고 물만 들이켜니 네 살 먹은 손자놈 해골은 고챙이가 되었다. 영화단은 의원을 다 불러보이고 이학 저양 목여봐도 차도가 없더니 한달여 만에 겨우 열이 내리고 목숨을 건졌다. 어린 손자가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으면 잔치라도 버려야 할 판에 유대감 댁은 또다시 눈물바다를 이뤘다. 평상에서 일어난 해골이 다리를 저는 것이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살결은 배고 같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는 해골이 오른 다리를 저는 모습에 유대감의 두 눈은 눈물로 마를날이 없었다. 어질고 인물 좋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이승을 하직해 제어미 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유모 품에서 자란 손자가 절이 되다니 치어미 와 그렇게도 금슬 좋던 해골 아비는 과거에 극제했지만 어미 없는 어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일부로 임지를 먼 곳으로 잡았다. 열녀덜의 청상 과부가 되어 친정 이극정성으로 해골을 키웠다. 젖이 모자라면 몇십리 길도 멀다 않고 해골이를 얻고가 젖동량을 했다. 해골은 다섯살이 되자 건넌마을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머리가 영특해 천자문을 한달만에 떼더니 사자서악을 두달만에 떼 훈장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포롯해 눈에 몽이 들어왔다. 유대감이 연유를 묻자 장난치다가 학동 팔꿈치에 바쳤다고 했다. 어느 날은 코피가 터져서 돌아오기도 했다. 하루는 무릎이 까지고 옷이 크투성이가 된 채 돌아와 유대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옥실댁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여덟살이 되자 해골은 서당을 빼먹고 뒷산에서 온종일 구름만 쳐다보고 집에 오는 날이 잦아지며 훈장의 회처리를 맞고 유대감의 회처리도 맞았다. 열세 살이 되던 해 봄날 해골은 음식과 술병을 들고 제 어미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돌아와 유대감 앞에 굴어앉아 큰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금강산에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유대감은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다. 그 다리로 천리길을 다녀오면 자신감이 생기겠지. 목젖이 튀어나온 걸 보니 우리 해골이도 어른이 된 거야. 이튿날 해골은 담벗지만 하며 집을 나섰다. 옥실댁이 봉행을 했다. 유대감은 혼자 온갖 상념에 젖는다. 봄비가 주룩주룩 내려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그러다가 땅이 기운을 받으며 답청을 하는 해골을 상상하며 빙긋이 웃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유대감이 손자 돌아올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옥실댁이 혼자 돌아왔다. 봄피에 늘어난 열두폭 계곡에서 발을 헛디딘 해골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시신도 못 찾았다는 옥실댁 이야기를 듣고 유대감은 기절했다. 넋이 나간 옥실댁은 그 길로 유대감 집을 나갔다. 1년이 지난 초여름 어느 날 새벽 집 밖에서 나는 소리에 유대감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울고 있고 멀리 여승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유대감은 고추 달린 아기를 안자마자 빗줄의 따뜻함을 느꼈다. 눈이며 인증이며 이마며 해골을 빼닮았다. 인연 감히 내 재산을 빼돌려서 여기로 도망와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인연 한 고급 너비안이 식당에서 어떤 남자가 여주인에게 악담을 해대며 살림살이를 때려 부순다. 경상도 영웅에 커다란 포목점이 있다. 그곳에 다람쥐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본명은 있지만 워낙 행동이 민첩하고 재빨라 모두들 다람쥐라 부른다. 그도 그런 별명이 싫지만은 않은 듯 있다. 다람쥐가 일하고 있는 포목점은 한양 사람들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옷감의 질이 좋고 재고양도 어마어마하다. 포목점에서 가장 으뜸인 손님은 역시 시집 장가가는 선남 선녀의 혼술을 준비하는 손님이 최고다. 물론 회갑이나 진갑 또는 경사스런 잔치를 든 손님도 중요하지만 기껏 해야 비단 몇필에 공단 정도 사가는 게 전부이다. 하지만 시집갈 딸의 혼주가 찾아오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친정 식구들을 비롯하여 시댁의 부모님과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신의 등등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옷감량으로 따지면 한수레나 된다. 그래서 동네 누가 시집 장가간다 하면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따로 인사드릴 정도로 가게로서는 큰 손님인 것이다. 혼주의 어머니와 딸이 와서 고르기 시작하면 다람쥐는 차곡차곡 수레에 실거나 시계에 실어 혼주댁에 배달을 해준다. 혼주댁이 사는 것만 일러주면 다람쥐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혼숙감을 정확히 내려놓고 돌아오니 포목점 주인은 다람쥐를 가장 신뢰하고 미더워한다. 영웅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 영웅 지역에서만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다. 수원 예천 김제 제천 멀리 40리 50리 밖에서도 혼수 포목을 끊으러 영웅 포목점으로 오니 그 규모는 가히 조선 최고인 것이다. 게다가 다람쥐는 아무리 멀어도 혼주 집까지 무료로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다람쥐가 생각해낸 장사 방법이었다. 길이 멀면 당나귀 등에 싣고 며칠이 걸려도 갖다준다. 때로는 혼주 집에서 자고 올 때도 있다. 이러니 싫어할 혼주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유명해진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 포목점 주인은 혼자 사는 다람쥐를 혼인시켜주려고 매팔을 불렀다. 우리 다람쥐가 워낙 성실하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 이어주슈. 아이고 그러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내 거마비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 좋은 색시로 부탁하네. 예 걱정 마십시오. 다람쥐는 오래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애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매파가 다시 포목점을 찾아왔다. 좋은 처자가 하나 있는 덱쇼. 그래 어떤 여자요? 오래전에 남편이 주사가 심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워낙 인물이 좋고 성품도 오나 하여 다람쥐에게 적격일 뜻 싶습니다요. 그려 그럼 당장 둘을 만나게 해볼까?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재혼을 했다. 드디어 첫날 밤 다람쥐는 실실 웃으며 신부의 옷걸음을 풀었다. 신부도 좋았는지 가슴이 콩닥 콩닥 떨렸다. 여보 여보 마누라 우리 피차 알 것 다 하는 처지이니 내숭 없이 즐겨봅시다. 신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신랑이 신부 뒤로 가서 가슴을 감싸며 안았다. 그러자 신부도 그 팔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다람쥐는 신부를 눕히더니 나머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더니 후하고 한숨을 쉬더니만 신부 위로 올라갔다. 신부도 역시 처음이 아닌지라 신랑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드디어 둘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방아를 지었다. 신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뭄에 저절로 감창이 흘러나왔다. 새벽역이 되어서야 겨우 신방이 조용해졌다. 둘은 속궁 앞마저 찰떡같이 잘 맞으니 그날부터 깨소궁같은 신혼을 시작했다. 둘 다 한 번씩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서로 조심하여 금술이 좋았다. 신부인 상무댁이 다람쥐의 이상한 행동을 느끼기 시작한 건 홀내 부다로 부터였다. 신랑이 밤에 뒷산에 올라가 해계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달리는 건 기본이고 나무를 타거나 땅에 배를 대고 기어가는 연습 나뭇가지를 잡고 이동하는 연습 등 일반적인 체력 단련의 운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무댁은 그 일을 남편에게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일 포목점에서 힘든 일을 하면 집에서 쉬어야 할 텐데 밤중에 나가서 단련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 집에서 그냥 쉬라고는 했다. 여보 나 다녀오리다. 그냥 오늘은 좀 쉬시지. 그러자 다람쥐는 뜨모를 미소만 지었다. 그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단련을 하는데 가끔은 며칠이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은 더욱더 험한 산을 찾아 단련한다고 하며 집에 안 들어올 때가 많다. 그러다 돌아오면 모두 잠든 한밤중에 집에 돌아왔다. 한여름과 한겨울은 그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다람쥐가 지절할 일이 생긴 것이다. 안성에 혼수감을 배달하고 이틀만에 집에 왔는데 상무댁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보 어디 있어?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오게. 여보게. 한걸음에 옆집에 가서 물어보니 오늘 종일 상무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간 눈이 뒤집힌 다람쥐가 운물가로 달려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풍곡을 한다. 그 뒤로 다람쥐는 포목점을 그만두고 아내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흡사 성난 이리처럼 눈에 불을 켜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내를 찾아다니기 1년쯤 지났을까 동네 박물장수가 상무댁을 봤다며 다람쥐에게 뒤뜸해 주었다. 그 길로 다람쥐는 박물장수가 알려준 것으로 달려갔다. 이틀을 쉬지도 않고 달려간 것은 한적한 나루토 근처의 한 노비아니 집이었다. 보기에도 무척 고급스럽게 지어진 식당으로 일하는 사람도 꽤 많아 보였다. 설마 설마하며 다람쥐가 그 집에 들어서니 여자종이 자리를 안내해 줬다. 여기 혹시 주인은 어디 계신가? 지금 내실에 계십니다만 누구신지요? 그건 알 것 없고 주인에게 손님이 잠시 찾아왔다고만 전해주게. 여종은 무례한 다람쥐의 말투에 빈정이 상한 듯 입을 삐죽이며 내실로 향했다. 잠시 후 주인이 고운 한복에 머리를 곧게 빗고 나오는데 다람쥐의 눈이 획 돌아갔다. 상무댁이었다. 다람쥐는 상을 엎어버리더니 상무댁한테 달려들었다. 내 인연 내가 숨는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이 도둑년아 넌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며 머리끄댁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태어난 상무댁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이러지 말아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도둑년이라 했어? 말 잘했어. 다람쥐는 너무나 태어난 상무댁을 보며 도리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상무댁이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난 단지 도둑하고 살 수 없어서 나온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우물가 옆에 숨겨놓은 혼수패물을 절반 정도 갖고 나온 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위자료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다람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소? 상무댁은 여정에게 그가 엎어놓은 상을 정리하라 일로 놓고 다람쥐를 데리고 매실로 들어갔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소? 한층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다람쥐가 물었다. 여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에요.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아 당신을 기다리는데 우물가에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 몰래 가보니 당신이 폐물을 숨기고 있지 않아요. 순간 너무 놀랬지만 그간 당신이 하던 체력 단련을 생각해보니 남의 집 담을 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당신은 혼수를 배달하는 척하며 그 집 구조를 눈에 익히고 혼례를 치르는 집에는 반드시 혼수 해물이 있다는 걸 잘 알기에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월담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다람쥐가 고개를 푹 숙인다. 이제 남의 혼사를 망치는 도둑질은 그만하세요. 도둑질은 언젠가 꼬리가 밟히게 되어 있지요. 그런 흉한 꼴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집을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그냥 나오려니 살길도 막막하여 폐물의 절반을 갖고 나오게 된 것이지요. 저도 어찌 보면 당신과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다람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상무댁이 다가가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보 이제 도둑질은 그만하고 이곳에서 너비아니 집이나 조용히 하면서 편하게 삽시다. 그리고 돈을 버는 대로 당신이 도둑질한 집에 찾아가서 되돌려주고 용서를 빕시다. 당장은 우리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니 그 돈은 잠시 빌린 거로 하고요. 다람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상무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재물에 눈이 멀었던 것 같소. 내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소. 그리하여 불은 정말 열심히 일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훔친 폐물의 이자까지 더하여 모두에게 돌려주니 단 한 사람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불을 용서해주고 대력 그 용기를 칭찬했다 한다. 조선시대 성정 임금이 좀 한가하여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여봐라. 일관을 빨리 들라고 일러라. 이 명령에 따라 일관이 임금 앞에 나아가 부복하니 임금은 이렇게 질문했다. 듣거라. 전국에 과잉과 사주팔자가 꼭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구? 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니 전국에 지시하여 과잉과 꽃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을 모두 조사해 불러드리도록 하라. 예 전하 곧 조사해 대령토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전국에 명령을 내려 찾았는데 마침 한 사람의 중년 과부만 있어서 불려 올라왔다. 성정 임금은 앞에와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물었다. 듣거라. 내 사주 팔 자가 과잉과 같다고 하니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의 일들을 소상히 아뢰여라. 예 전하 빠짐없이 아뢰겠나이다. 소인은 옛날 어릴 때는 여종의 신분이었는데 뒤에 돈을 내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면천되었나이다. 그리고 혼인을 하였으나 얼마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아왔사옵니다. 응 그래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이 여종의 신분에서 면천된 때를 물어 추적하니 임금인 자신이 등극하여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의 그날과 일치했다. 다음으로 여인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시기를 물어서 맞추어보니 앞서 사망한 자신의 중전 공의 왕후 한시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이에 임금은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나? 그 참 신기한 일이로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인은 듣거라 듣고 보니 제반 사정이 과인과 매우 비슷하나? 다만 과인은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매일 밤 예쁜 여인의 맨몸을 안고 속살을 맞대어 잠자리를 즐기거늘 너는 과부의 몸으로 밤에 홀로 외로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테니 그것만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으로서 내 연민의 정이 이는구나. 과인과 사주팔자가 같다는 인연도 있고 하니 그 고독을 달래줄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의 과부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래는 것이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지어마신 전하의 앞이라 바른대로 아래겠나이다. 소인도 본시 성품이 풍정을 좋아해 남편 살아있을 때도 하룻밤에 한번 잠자리로서는 결코 만족해하지 못해 남편이 힘들어 했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임금을 한번 길끗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전하 옛날 중국 무후가 많은 남첩을 거느렸다고 들었습니다. 소인도 과부가 된 이후로 수십 명의 남자를 사귀어 밤마다 교대로 불러들여 상대하면서 밤을 새워 즐기는 것으로 낙을 삼아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결코 고독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 반측하는 일이 없사오니 가엾게 여기지 마옵소서 소인의 사주 팔자가 전하와 일치하여 모든 부분에서 전하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깟사옵니다. 황공하옵나 이다. 여인이 이와 같이 아래고 웃으니 이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장 대서를 했고 임금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었구나. 남녀간의 정감을 나누며 재미를 보는 일에는 남자 중에 과인이 있고 여자 중에는 내가 있었구나. 진정 복이 드문 희한한 일이로다. 이러고 임금은 과부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내보냈다. 황갑이 다 된 노인이 먼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날이 저물어 한 마을 민가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갈 것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주인은 난처해 하면서 손님이 잘 수 있는 방은 하나뿐인데 이미 두 손님이 먼저 들어있으니 이 손님들과 함께 유숙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독방이라면 유숙할 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함께라도 하룻밤 우고가야 하겠다고 말해 허락을 얻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니 이팔 청춘인 한 소년과 건장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먼저 들어와 있기에 양해를 구하고는 함께 자기로 했다. 그런데 이 집안 주인이 매우 예뻐서 젊은 청년이 그 부인에게 정감을 품어 희회를 노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사이 청년은 가만히 문을 열고 나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부인을 덮쳤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억지로 눌러 옷을 벗긴 다음 급히 욕망을 채우고 나왔다. 그런데 부인은 어두운 밤에 갑자기 당했기에 자기를 음행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부인은 광가에 가서 집에 투숙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어젯밤 자기에게 강제 음행을 했으니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관장이 어젯밤 이 집에 유숙했던 세 사람 불러 엉하게 문초하니 세 사람 모두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관장은 엉포도 놓아보고 위협도 가해보았으나 끝내 진범을 가려내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 얘기를 들은 부인은 한참 동안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영감 그런 문제라면 매우 쉽게 범인을 가려낼 방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십니까? 부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관장이 놀라면서 그 방법을 말해보라 하니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감 어젯밤 강제로 음행을 당한 그 부인을 불러와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오. 남자가 몸을 덮치고 그 행사를 할 때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필시 소년이 그 범인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막 내리쳐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청년이 범인일 테고 마치 삶아놓은 가지나 물처럼 말랑말랑한 것을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것은 노인이 범인입니다. 그러니 그 부인에게 기억을 잘 더듬어 보라고 하십시오. 관장은 즉시 나가서 강간을 당했다는 그 부인을 불렀다. 부인은 들으시오. 남자가 몸을 덮쳤을 때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는지 또는 막대기로 내리치는 것 같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삶은 가지나물 같은 것이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는지를 말해보시오. 관장의 물음에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아래였다. 옛 나으리 그 남자가 어찌나 힘찬지 마치 막대기로 내리치는 것 같아서 매우 아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장은 곧 세 사람 중에서 젊은 청년을 불러 형틀에 올려매고 매를 치면서 문초하니 마침내 청년은 포맹을 자백하는 것이었다. 관장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귓맛이 개운치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하다. 내 아내가 그런 세 사람의 느낌을 어떻게 잘 알고 있단 말인가. 나는 늙은이고 그렇다면 지금 어린 소년과 젊은 청년을 모두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뜻인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았다. 곧 관장은 잔뜩 의심을 품고 안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그것을 따져 물었다. 여보 부인 당신은 안방에 있는 여자로서 어찌 그 세 가지 경우를 그렇게 자세히 잘 알고 있소? 어떻게 터득한 게요? 아 여보 내 당신이 그렇게 물을 줄 알고 있었소. 아마도 당신은 내가 여러 남자와 사통한 것으로 오해했지요? 사실은 말입니다. 당신이 처음 16세 소년으로 나와 혼인했을 때 풋내 나는 연장을 가지고 그 일을 치르는데 마치 송곳으로 콕콕 찌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막대기로 힘차게 내리쳐 때리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영감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물렁물렁하게 삶은 가지나물 같은 것을 가지고 억지로 애를 써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당신에게서 경험한 것이랍니다. 부인이 이렇게 설명하니 비록 관장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러나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기분이 상했다. 영남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대로 만석군 부자여서 차고 넘칠 정도로 재물이 많았다. 그가 터잡고 사는 곳은 산면이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앞으로는 큰 강이 동구 밖을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거느리는 행랑채만 해도 200여 집이나 되니 가히 그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백만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자선 대대로 시골에 살아왔다. 사던간 친인척도 모두 지방양반이라 서울에는 일면식 있는 친척조차 없어 서울에 권세 있는 지방과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그럴 길이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무렵 울산의 원님이 상을 당하여 그 생질인 박결이라는 자가 음에 와서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기로 했다 한다. 이날 강박 모래사장에는 말을 타고 건장한 종들을 거느린 한 행차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다. 무태에 오르더니 가볍게 바람처럼 달려가 부잣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말에서 내린 결의가 소리쳤다. 계시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들렸소이다. 그러자 이미 소식을 들은 집주인이 옷을 갖춰 입고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조남은 어찌 되시는지요? 부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지 모르는 채 물었다. 오늘 초상을 당해서 상여가 모래 나가는데 하루 머물고 갈 장소를 살펴보니 이것이 매우 적합한 듯하여 부탁을 드리려고 와봤습니다. 종들이 묵는 숙소 도어체를 빌려주시오. 상여 행렬히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런지요. 주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권세가 와 좋은 관계를 맺어 위급할 때 도움을 받고자 했다. 그런데 따로 힘들이지 않고 권세 있는 원님 집안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마다 할 리가 없다. 흔쾌히 허락하니 계기 거듭 감사해 하며 날짜를 약속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약속한 그날이 되자 주인은 우두머리 종에게 분부하여 큰 행랑 서너 채를 비우고 뜰과 지만을 깨끗이 청소하고 낡은 장어도 새로 상여꾼이 쉴 곳과 양반이 묵을 것을 구별하여 병풍과 장막이며 접대할 음식까지 차질없이 준비시켰다. 그러고는 아들 조카들과 의관을 갖춰 입고 기다렸다. 초저녁이 되자 커다란 상여 행렬이 들어왔다. 방상시가 앞장 섰는데 상여를 따르는 행렬의 절반 이상이 인근 읍 수령들이라 했다. 역시 대단하구만. 부자는 그 행렬의 규모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상여를 호위하는 감명과 경령의 비장들은 명주실로 싸개를 해서 만든 갓을 쓰고 무관에 청색 복장을 갖춘 채 백마를 타고 좌우로 나눠섰다. 수많은 장정들이 소화하고 안장 얹은 말들이 둘러싸니 강변 20리를 꽉 메웠다. 물건을 차려놓은 곳에 상여가 멈추자 복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이윽고 박결희는 총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는 주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는 말했다. 이처럼 두터운 대려를 해주시니 관을 편하게 운반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높으신 의기를 어떻게 다갚겠습니까? 별 말씀을요. 비용 들 것도 없는 일을 두고 어찌 수고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대화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채에서 급히 들어와 보라는 정갈이 왔다. 곁에 있던 생질이 들어가니 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종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상여에는 애초에 광 같은 건 실리지도 않았고 들어있는 게 모두 무기라 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생질은 급히 나와 주인에게 귀속말로 그 사실을 전하니 주인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닫고 얼굴이 빛빛이 되었다. 그걸 본 교리는 사태를 파악한 듯 말했다. 주인장의 안색을 보니 근심과 두려운 빛이 가득하십니다. 혹 걱정거리라도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린 아이놈이 위급한 병에 걸렸는데 다행히 금방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결희는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인장의 도량이 좁으시군요.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내가 원하는 바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재물 중에서 가벼운 것에 불과하오. 토지와 사람 가축 집 국식 등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오늘 잃어버린 게 물론 사소하진 않겠지만 몇 년 안에 다시 저절로 채워질 텐데 어찌 그리도 심각하게 근심하시는 게요. 게다가 재물이란 천하의 공기라오. 부지런히 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쓰는 자가 있으며 지키는 자가 있으면 가져가는 자가 있게 마련 이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쌓고 지키는 자라 하겠고 나 같은 사람은 쓰고 가져가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줄어들고 자라는 이치와 비워지고 차는 것이 호응하는 것은 자연 조화의 상도라오. 주인장 역시 그 조화의 기대는 존재지요. 그러니 어찌 재산을 자라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으려 하며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는 않으려 하오. 이제 사태를 일찍 알아차렸으니 어두운 밤에 소란을 피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주인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녀자들을 한방에 모이게 하는 게 좋겠소. 주인은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박결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했습니다. 박결이가 다시 주인에게 말했다. 혹여 주인장께서 평생 금지기도 아끼시던 물건이 있소이까 그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하지요. 박결이가 다시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은 주인은 700금을 주고 새로 산 청라기를 가장 아낀다 했다. 이미 사태를 눈치챘으므로 모두 수령 비장 상제 상복입은 자행자행자 곡비성 상역군 마부 등 모두가 소매 좁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무기를 들고 바깥마당에 늘어섰다. 수백 명 인지도 모를 사나이 모두 번장하고 기력이 대단해 보였다. 박결이가 명령을 내렸다. 모두 듣거라. 이제부터 너희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은하 옷 그릇은 물론이고 갓채며 비녀 팔찌 구슬 옷 비단 등 각 방에 있는 값비싼 물건을 모두 끌어내라. 단 부녀자들이 모여있는 방에는 비록 억만금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도 안되며 가까이 가지도 말거라. 재물도 중요하나 명분은 더욱 엄중하니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열대로 처리하겠노라. 그리고 마구간에 있는 청라기에는 손대지 말도록 해라. 그러더니 다시 주인에게 말했다. 자 이제 당신이 직접 안내해 주시오. 우리가 두서없이 뒤지면 더 난잡혀질 테니. 할 수 없이 주인은 먼저 어머니가 거쳐하는 방으로 도적들을 안내하였고 이어서 큰 며느리방 작은 며느리방 막내며느리방 손자며느리방 첩방 제수방 서부방 큰 딸방 작은 딸방 긴 골방 짧은 골방 큰 벽장 작은 벽장 동쪽 다락 서쪽 다락 앞 곳간 뒤 곳간 빠짐없이 안내했다. 도적들은 방마다 물건을 사사치 뒤져서 찾아내 바깥마당에다 산처럼 쌓았다. 게다가 바깥사랑으로 나가서 큰사랑 중간사랑 아랫사랑 뒷사랑 중간 별당 뒷별당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남김없이 쓸어냈다. 무려 수옹만금이나 되는 재물을 삼백필 건장한 말의 식고는 모두 재빠르게 강을 건너 달아나버렸다. 박결희는 같이 떠나지 않고 주인과 자리를 마주앉아 세홍의 화복으로 위로하고 도주의 쥐산으로 비유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 같은 도적을 한번 보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재선을 잃었으니 이와 똑같은 무령을 두 번 만나는 일은 원치 않을 테지요. 이제 당신과 내가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구려. 바라건대 주인장은 순리를 쫓아 앞으로 진중하고 다복하시기 바라오. 그리고 서울의 사대부와 이념 맺을 생각일랑 다시는 하지 마시오. 사대부가 권력 가진 놈들도 모두 다 도둑이요. 이번에 박결이란 자와 사귀여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었소? 그 말을 남기더니 말에 올라타서는 다시 한번 주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물건을 물건을 잃은 사람은 의뢰 뒷쫓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짓은 당신에게 하나도 이로울 게 없소이다. 부디 주인장은 내 말을 명심하고 섣불리 뒤를 줬다 패가 망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러며 거듭 신신당부를 하니 주인이 예에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강을 건너 말을 달려 떠나가니 간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조금 뒤 그들이 모두 떠나니 하인들이 모두 모여들어 한숨을 쉬고 혀를 차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결희가 말한 대로 뒤쫓는 이를 두고 왁자지껄 앞다퉬 나와 서로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놈들은 바다에서 노략질하며 사는 무리이니 분명 육로로 달아날 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면 따라잡지 못할 리 없습니다. 우리 수백여 명이 좌우로 무리를 나누어 뒤쫓아가면 충분히 그 무리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 무리라 무리라 한들 우리가 어찌 패하고 돌아오 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예서 멈추고 어서 집안정리나 서두르거라. 하지만 그중 나서기 좋아하는 우두머리 종 십여 명이 번갈아 아래였다. 나으리 그 도정놈이 뒤쫓지 말라고 말한 것은 상투적인 공갈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쇳네들 육백 장정이 공연이 눈뜨고 나으리의 억만금 재물을 잃어버리게 했으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뜨고 당한 것은 그들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대항할 겨를이 없어서였지만 지금 뒤를 쫓는 일은 이미 준비한 일이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서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도망간 폭우는 여기서 멀지 않으니 지금 추격하면 못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잡지 못하더라도 패할 리는 없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읍수하오니 소인들에게 모두 다 맡겨 이를 주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워낙 여러 사람의 의견이 볼 때처럼 일어나니 주인으로서도 억누를 수가 없어 한숨을 짓는데 그때였다. 집 뒤에 있는 소나무 대나무 수풀 속에서 장부 수백여 명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나더니 억소하던 종들을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머리털을 움켜잡아 당기고 머리를 두들겨 뱉다. 난데없는 기습에 도다시 장정 육백 명은 힘 하나 못 쓰고 낙엽처럼 우수수 쓰러지고 말았다.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하여 숨겨놓은 이군들 이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종들을 모조리 밟아 뭉개고 나서 일시에 강을 건너가 버리니 그 넘치던 기계는 주풍 낙엽이었다. 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엎어졌다. 눈이 뽑힌 놈 팔이 부러진 놈 코피 흘리는 놈 이빨이 빠진 놈 귀가 떨어져 나간 놈 머리통이 깨진 놈 다리 뼈가 어긋난 놈 강양각색 송한 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모두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마국간에 청락이 역시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청락이 까지 끌고 가다니 주인은 크게 낙심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역 문득 창문 너머로 낙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귀에 익은 소리였다. 주인이 크게 놀라 급히 사람을 시켜 나가보게 하니 잃어버린 청락이가 흔 안장에 청실굴레를 하고 문 앞에 우뚝 서있었다. 큰 그물망 속에는 피가 줄줄 흐르는 사람의 머리가 당긴 채 안장 왼편에 걸려있었고 말굴레 오른편에는 편지 한통이 비스듬히 걸려있었다. 편지 겉봉에는 강병 위에서 은혜를 널리 베풀어주신 집사님께 월출도에서 안부 묻습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봉투 안에는 이런 글이 들어있었다. 며칠 전에 두 차례 그러한 것은 오랜 계획에서 나왔지만 상황이 몹시 급박하여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환란으로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서 기분이 어떠하신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의 넓은 아량으로 가슴에 품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와 작별할 때 당부했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흔들리셨으므로 마침내 많은 종들이 다쳤습니다. 이모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구직했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감사하게 새겨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의 300바리 재물을 섬으로 수송해서 우리가 1년 쓸 것을 충당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청락이는 온전히 되돌려드립니다. 안장에 걸려있는 물건은 제가 청락이는 손대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자의 머리이니 살피시길 바랍니다. 5년 모월 모일 호골도둑 배 주인이 편지를 모두 읽고는 땅바닥에 쉼없이 주저앉았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는 둘째치고 그저 허탈한 웃음만 세워나왔다. 그 뒤로 간혹 어떤 사람이 위로하면 도족을 만났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철덩이와 만득이는 오랜 불할 친구다. 어려서부터 앞뒤 집에 살며 늘 붙어 다니니 국내에서도 둘의 우정은 유명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 땀판이다. 생김 세대로 만득이는 두루 뭉술하고 구롱이 담넘어가는 성격인데 비해 철덩이는 약삭 빠르고 민첩하며 때가 많다. 그러니 늘 만득이는 철덩이의 봉이다. 착한 짓을 하면 모두 철덩이의 몫이고 나쁜 짓은 모두 만득이 차지가 된다. 그렇게 철덩이에게 당하고도 붙어 다니는 걸 보면 만득이 성격이 착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참회 서리를 해도 행동 배우는 늘 만득이다. 철덩이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저 혼자 살겠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줄잉랑을 치면 주인에게 잡힌 만득이는 혼자 독박을 쓴다. 그래도 다음날이면 여지없이 철덩이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오늘도 호박 역 장수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철덩이가 엿을 훔쳐들고 도망치는데 낯센 철덩이는 멀리 도망가고 궁끈 만득이는 엉겁결에 엿은 손도 못 대보고 그 자리에서 잡혀 엿 장수에게 품신 두들겨 맞고 엿 값을 다 물어준다. 뒤에 철덩이를 만났다. 엿 한가락을 주며 구박을 한다. 야 만득아 넌 어째 그리 행동이 느리냐? 니가 빠른 거지 뭐. 만득이는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쿵시롱거리며 엿을 깨물어 먹는다. 하루는 어둠살이 내릴 즈음 철덩이가 만득이를 불러내더니 귀에 대고 말한다. 야 만득아 내가 좋은 구경 시켜줄 테니 10점만 내놔봐. 무슨 좋은 구경? 그러니까 일단 10점만 내놔보라니께. 이거 우리 엄리가 기름 사오라고 한돈인디. 그러며 10전을 떼어준다. 따라와. 만득이는 철덩이를 따라 마을 맨 끝 자락에 있는 작은 황토집 뒷마당으로 갔다. 잠깐만 기다려. 철덩이는 버려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오더니 그 위에 올라가 부엌에 뚫려있는 들창문으로 안을 엿보기 시작했다. 자 만득아 얼른 올라와봐. 만득이 나무 나무 상자에 올라요 보다 옥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집 19살 딸래미가 커다란 통에서 목간을 하고 있던 것이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몸을 닦고 있었다. 봉긋한 가슴 거뭇한 숲 만득이는 침을 꼴깍 삼켰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자의 알몸이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철둥이가 뒤에서 바지를 끌어당기며 말한다. 야 이놈아 십전어치 다 봤으면 빨리 내려와라. 이 형님도 좀 봐야 되니까. 그 뒤로도 그 집 딸이 어떻게 못 가난 걸 알았는지 동네 아이들에게 얼마씩을 받고 구경시켜 주었다. 어떤 놈은 그것을 참지 못해 그 자리에서 숨을 하는 놈도 있었다. 철둥이는 이렇게 비상한 머리로 어려서부터 용돈을 벌었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둘은 40대 초반의 어른이 되었다. 장난기는 좀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철둥이는 잔머리를 써서 농사도 짓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만득이는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소자기를 하며 근근히 목구멍에 거미는 치지 않고 살았다. 그들 둘은 여전히 중마고우로 잘 지냈다. 둘 다 장가도 들었지만 철둥이 마누라는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만득이 아내는 시집 온 지 3년 만에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둘 다 호래비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철둥이가 어느 날 멀리 전라도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새끼가 넘치고 얼굴도 반반하니 누구든 한 번 그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미모였다. 철둥아 어디서 저런 색시를 구했다냐? 야 너 내 실력 몰라? 내가 물었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 만득이는 지금까지 철둥이를 보며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은 달랐다. 그러며 의기양양 목에 힘을 준다. 그녀의 이름은 모르지만 모두 김재댁 이라고 부른다. 장에 갈 때면 발목이 보일 정도로 치마를 짧게 잡아 올려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고르면 동네 어르신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씩 한다.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어른이 있건 없건 저모냥 이라니께 차라리 깨벗고 다니든가 하루는 저녁에 만득이가 지게를 빌리러 철덩이 집에 갔다. 몇 번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문틈에 귀를 대보니 둘이 초저녁부터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득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다. 만득이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문 틈으로 보이는 알몸의 두 사람 김제떼이 위에서 흡사 말을 타듯 격렬하게 방아를 찢는다. 김제떼의 감창소리에 만득이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온 만득이는 홀로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었다. 그 뒤로도 가끔 철등이와 김제떼을 보게 되면 그날 봤던 장면이 떠올라 혼자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하루는 만득이가 철등이 집을 찾아갔다. 어이 철등이 있는가? 김제떼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온다.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철등이 좀 보러 왔는데요. 아 남편은 새벽 일찍 충청도에 볼일이 있다고 출퇴 중인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긴이 할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오면 하지요 뭐. 어머 나 좀 보게 손님이 오셨는데 물도 한 잔 안 드렸네. 어서 앉으세요. 식혜라도 한 잔 떠올게요. 그럼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 만득이는 철등이가 멀리 외출한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요.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시원하게 식혜를 들이킨다. 그런데 혼자 적적하지 않으세요. 어서 좋은 짝을 만나셔야죠. 그러니까요. 어디 형수 같은 여자가 있어야죠. 철등이가 생일이 5개월 빠르다고 각듯이 형수님이라 부른다. 어머 저 같은 여자야 흔해져. 보는 눈이 너무 높은 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진짠데 그러며 음흉한 눈빛으로 김제떼 쳐다본다. 형수님 혹시 뭐요? 할 말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혹시 부탁이 있는디요. 뭔 부탁인데 그리 말을 못 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머 답답해라. 어서 말씀해 보세요. 저 혹시 지가 삼십냥을 드릴 테니 가슴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어머 가슴 그러며 본능적으로 뒤로 주춤하며 물러선다. 만득이는 급하게 서른냥을 김제떼 손에 쥐어주며 형수님 다른 뜻은 없고요. 그냥 돌아가신 없니 생각이 나서요. 그러며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울먹이며 말하는 만득이. 한창 주저하던 김제떼 말했다. 여긴 보는 눈도 많으니 얼른 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럼 가슴만 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요 형수님. 그러며 김제떼 앞섬을 풀더니 눈을 감는다. 만득이는 덥석 가슴에 손을 넣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한참을 주무르던 만득이가 다시 70량을 꺼내더니 말했다. 형수님 치마에 손 좀 넣어봐도 될까요? 이미 김제떼 가슴을 주물러 흥분되기 시작했는데 70량을 준다하니 그냥 말없이 손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위아래로 흉흉을 해대니 둘 다 벌겋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만득이가 백량을 꺼내더니 형수님 이젠 도저히 안되겄어요. 이 백량을 드릴테니 제 원 좀 풀어주세요. 그러며 급하게 바지 춤을 내린다. 어머 김제떼 은 놀란 듯 만득이를 밀어냈지만 적극적이진 않았다. 만득이는 김제떼 을 눕혔다. 그리고는 고쟁이를 벗기고 속난 이리처럼 소리를 지르며 합판을 했다. 역시 생각대로 김제떼 의 기술도 보통이 아니었다. 둘은 한참 만에 땀이 범벅이 되어 옆으로 누웠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비밀이에요. 아이고 그럼요 형수님 철동이가 알면 요절라지요. 그러며 만족한 미소를 짓고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입고 철동이 집을 나섰다. 김제떼 은 이백냥을 선에 지고 좋아 어쩔 줄 몰랐다.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티도 안 나는데 더금 이백냥 까지 벌었으니 장날 좋은 옥비녀라도 사야겠다며 벽장 속에 꽁꽁 숨겨든다. 다음날 외출했던 남편 철동이가 돌아왔다. 어이 마누라 별일 없었지? 그럼요.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없으니 적적해서 혼냈어요. 철동이는 그 말에 기분 좋게 꼴꼴꼴 웃는다. 아참 그리고 만득이 혹시 안 왔는가? 순간 김제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왜요? 잉 내가 오면서 만득이를 만나보니께 일전에 빌려준 돈 190냥을 당신한테 갖다줬다던디? 김제떼은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만득이가 열량은 화대로 얹어주었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로항 작은 귀화집 안채에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참으로 정겹다. 원초신은 일찍 과거 속과에 합격하고 대과를 준비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둘째를 출산하다 금한 산떡으로 아이가 사산되고 산모도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우울증에 걸려 한동안 두문 불출하였으나 말을 못하는 봉어리 딸 때문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딸 수영이는 아기 때는 엄마엄마 곧잘 옹알 거리더니만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말을 못하고 봉어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듣는 것은 문제없는 듯하다. 제 어미를 닮아 어찌나 이쁘게 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다. 원초신은 성격이 온유하고 학식이 높다. 그러나 사실 늘 앉아서 책만 읽을 줄 알지 농사를 지을 줄 아나 밭을 읽을 줄 아나 그동안은 아내가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에 동네 허드렛 일을 하여 겨우 연명하였는데 이제는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다. 봉어리 딸은 그나마 젖을 때서 젖떡량은 안 다녀 다행이다. 아이고 수영아 앞으로 어찌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구나. 우리 예쁜 수영이가 시집 갈 때까지는 이 애비가 힘을 내야 될 텐데. 수영이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슬픈 눈으로 원초신을 바라보다 가슴에 안긴다. 그러던 어느 날 죽으라는 법은 없나보다. 동네에서 방귀께나 낀다는 박대감이 지금 있던 훈장을 쫓아내고 원초신을 추천했다. 박대감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놈이 머리가 부족하여 천잠은 하나 떼는 대법 만 일 년이 걸리니 훈장이 잘못 가르쳐 그런 것이라고 훈장을 쫓아버린 것이다. 이보시오 원초시 당신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보시오. 하지만 이미 박대감의 성격을 익히 들어 아는지라 고사하였다. 원초시 배가 부른가 보. 그러며 벙어리 딸 수영이를 보며 아니 저 어린 것을 앞으로 어찌 키우려고 그러는게요. 참 답답하구만. 그렇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할 수 없이 승낙을 하였다. 원단골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판간 정승이 나온 격조있는 고울이다. 그러니 훈장에게 거는 기대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지금 이곳에서 수확하는 학동은 스무 명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받는 강미는 다른 고울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여기서 강미란 수업료를 말한다. 물론 개중에 몇 명은 어려운 가운데 겨우 표 한 섬 정도만 내고 학습하는 아이도 있다. 원초시는 특히 그런 아이들에게 더더욱 신경을 쓰고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오늘도 원초시는 아이들에게 경목요교를 따라 읽게 하였다. 딸 수영이는 마당에서 아버지가 읽는 소리를 자장다 삼아 마루에 앉아 졸고 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쏘아놓은 살처럼 휙하고 지나갔다. 살을 에이든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볕이 따뜻하니 아이들이 글을 읽다 조는 이 녀석들 일어나지 못할까 서당에 자러 왔더냐 원초시가 큰소리로 혼을 내자 아이들은 단쯤 감긴 눈으로 비몽사몽 이다. 원초시는 아이들을 보며 소리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 그리도 졸립더냐 예 훈장님 그럼 할 수 없구나 모두 책을 덮고 나오너라 그러자 아이들이 언제 졸았냐는 듯 책을 덮더니 밖으로 끼쳐나갔다. 뭔 녀석들 그리도 좋을까 원초시가 앞장을 서고 아이들이 길을 따라갔다. 마치 암탁이 평아리떼를 데리고 나들이 하는 모습이다. 원초시도 오랜만에 서당을 나오니 막혔던 숨이 터지는 듯 싶다. 수영이도 뒤에서 잘 따라오고 있다. 자 저쪽 산으로 가보자꾸나 그러면 내가 선창을 할 테니 너희들이 후창을 하여라 알겠느냐 예 스승님 아이들은 신이 난 듯 훈장을 따라 그를 읍어댄다. 논뚝을 걸어 뒷동산에서 부식경쯤 놀다 서당으로 다시 돌아왔다. 얘들아 오늘 답백초도 다녀왔으니 눈 좀 붙이거라. 여기서 답백초란 새봄이 찾아옴을 기뻐하여 술과 음식을 장만해 경치가 좋은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꽃놀이를 하고 새풀을 밟아 봄을 즐기는 것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벌러덕 누워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수영이도 펜마루에 비스듬히 기대어 졸았다. 아이들이 졸기 시작한지 한시경쯤 되었을까 박대감의 손자가 고함을 지른다. 내 금단추네나 훈장님 금단추가 없어졌어요. 잠시 졸고 있던 원초씨와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 멍하니 박대감 손자를 바라보았다. 박대감이 애지중지하는 손자라 졸기에 금단추를 달아주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게 참말이더냐? 예, 훈장님. 자고 깨어보니 금단추 하나가 떨어져 없어졌어 옵니다. 원초씨가 급히 곁으로가 살펴보니 역시 첫 번째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게다가 탑백초를 돌 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칼로 잘라낸 것이다. 원초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거라. 그리고는 학동들 주머니를 모두 뒤져보았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원초씨는 박대감 선자에게 여봐라 선용아 할아버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한번 뵙자고 말씀드리거라. 저녁 낮전이 되자 박대감이 씩씩거리며 달려왔다. 이보시오 훈장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어서 오십시오 박대감 나으리 오늘 아이들과 탑백초를 다녀온 후 잠시 낮잠을 자게 했는데 단추가 없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주머니를 모두 검사해보았지만 나오지 않아 이렇게 뵙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건 필시 아이들 중 한놈의 손이 탄 게 틀림없소이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고약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오. 모두 제 부덕에 소치이옵니다. 원초씨는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소이다. 이러면 어디 무서워서 애를 맡길 수 있겠소. 예, 죄송합니다. 박대감이 원초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자 동네 사람들이 구경와서는 혀를 찬다. 아니, 서당에서 도둑놈을 키우다니. 됐소이다. 나는 원초씨 같은 훈장 못 믿겠으니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서슬이 폴은 박대감의 갑질에 누구 하나 부당하다고 나서는 이가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훈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날 밤 일곱 살 수영이와 짐을 싸며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여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수영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지 입을 열어보지만 나오는 건 답답한 옹알고림뿐 뿐이었다. 원초씨는 커다란 진보따리를 지게에 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당을 나섰다. 그리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첨지를 만나 작별 인사를 했다. 여보게 그동안 고마웠네. 잘 있게. 아니, 이 사람아 어딜 간단 말인가? 그냥 이 고울에 있게나. 아닐세. 괜히 박대감과 부딪혀봐야 좋을 리 없을 테고. 자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못된 박대감 같은 일하고 그럼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러게. 멀리는 못 가고 저 산더머에 작은 고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둥지를 풀어볼까 하네. 두 사람은 아쉬움에 손을 잡으며 여하튼 내가 자리 잡으면 한 번 놀러오게. 알겠네. 그리고 이거 약소하지만 받아두게. 그러며 전대를 건네준다. 아닐세 괜찮네. 이 사람아 우린 친구 아닌가. 그리고 정 받기 어려우면 나중에 잘돼서 이자까지 쳐서 주게. 그러면 되지 않나. 원처시는 눈물을 쭉 흘리며 그래 고마우이. 자네 은혜는 잊지 않겠네. 이 사람아 친구끼리 은혜는 당치도 않네. 가서 잘만 살아주게.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리꼴이라는 고울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짐을 빌려 단촐한 살림을 풀었다. 원처시는 어린 수영이를 위해 양반이라는 홀 좋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하니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고라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사리꼴의 자리를 잡은지 십여 년이 지났다. 벌써 수영이는 열일곱 처녀로 성장했고 원초시도 새까맣게 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우리 수영이가 좋은 배피를 만나 아이도 낳고 잘 사는 걸 보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할 터인데 그러자 수영이가 두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든다. 사실 그렇다. 워낙 출중한 인물에 부지런하고 어린 나이에도 바느질 솜씨가 좋아 대갓집 한복 저고리는 물론이고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잘하니 매파들이 가만둘리 없겠지만 말을 못하는 봉어리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아무도 중신을 서는 이가 없다. 그것이 늘 괴로운 원초시는 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만 할 뿐이다. 아침부터 까치가 울기 시작하니 아이고 수영아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실려나 보다. 수영이도 까치를 보며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원초시는 어제 동네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가마니를 짜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훈장님 훈장님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이다. 원초시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문을 열며 누구시오? 훈장님 저 성득이옵니다. 원단골에 살던 성득이? 예 소인 성득이옵니다. 원초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치며 아니 너 성득이 그래 성득이 아이고 벌써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원초시는 맨발로 뛰어나가 성득이 손을 잡았다. 훈장님 얼른 들어가셔서 절 받으십시오. 오냐 들어가자. 성득이에게 절을 받고 강개무량한 원초시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예 수영아 여기 술상 좀 차려오너라. 그래 자네가 지금 몇인가? 예 스물네시옵니다. 오 벌써 그렇게 됐군. 하긴 내가 여기 들어온지도 십년이 넘었으니. 그때 수영이가 개다리 소반을 들고 들어온다. 술상이래 봐야 짠지에 타큐 한 병이다. 미안하네. 사는 게 넉넉치 못해서. 아닙니다. 훈장님. 참 그리고 수영아 너 기억하느냐 내가 원단골에서 훈장할 때 공부하던 성득이. 수영이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성득이도 그런 수영을 보며 목매를 했다. 그래 자네는 어찌 지냈는가? 그런데 초라한 행색을 보니 그리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원초시는 얼른 질문을 받고 어머니는 어찌 되셨는가? 예. 백방으로 약을 써보았지만 결국에 그랬구만 내 괜한 걸 물었구만 미안하네. 아닙니다. 훈장님. 자 어서 한잔하게. 예. 그런데 훈장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장님 친구분께 계신 곳을 여쭤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무언가? 잠시 목이 메웠는지 말을 못 잊는 성득이. 그때 금단추가 제 주머니에 있는 걸 아셨음에도 왜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원초시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자네 주머니를 뒤질 때 단추가 손에 잡혔지. 그런데 난 자네를 믿었네. 필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자 성득이가 허리를 굽히고 엎드리더니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훈장님 사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위중하신데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훈장님이 원단골에서 쫓겨나신 것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며 흐느낀다. 여보게 지난 일을 뭐하러 꺼내나 난 다 잊고 있었네. 그래 필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믿었네. 그러면 됐네. 그리고 자네 행색을 보니 그 뒤로 학업을 그만둔 게구만. 그것이 아까우이 참 촉망받는 학동이었거늘. 성득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원초시를 보며 눈물만 흘렸다. 보게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젊은 자네야 앞으로도 할 일도 많고 기회도 많을 테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게. 예 훈장님 그리고 훈장님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그래 뭔가 말해보게. 수영이와 홀레를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원초시와 수영이가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수영이와 홀레를 예 원초시는 다시 차분하게 물었다. 여보게 우리 수영이는 말을 못하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두었던 일이옵니다. 그러니 수영이와 가시버시가 되어 훈장님을 잘 모실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수영이도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다. 원초시도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알았네. 내 딸에게 그런 흠이 있음에도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고맙네. 나는 허락하겠네. 수영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수영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원초시는 골골골 웃으며 내 딸 잘 부탁하네. 알겠나? 예, 아버님. 그리하여 둘은 홀례를 올렸다. 그런데 첫날 밤 성득이가 저고리와 바지를 벗는데 허리에 살짝 비치는 것이 있어. 그걸 보고는 수영이가 깜짝 놀라며 말 못하던 수영이의 입이 터졌다. 그랬다. 성득이는 훈장이 떠난 뒤로 죄책감에 반드시 과거 급제하여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죽기 살기로 공부하여 장원 급제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원초시 집이었던 것이다. 아니, 여보. 지금 마페라 했어? 말이 트였어? 수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성득이는 감격에 수영이를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둘은 그렇게 아는 채 밤을 꼬박 지새웠다. 다음 날 말이 튄 딸과 성득이가 바고 급제한 어사라는 얘기를 듣고 원초시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여 어깨춤을 동실동실 추었다. 며칠 후 곱게 단장한 두 사람과 원초시는 두 사람이 혼례했음을 알리기 위해 아내의 뮤지로 향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 부디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어스름한 저녁 낮을 뒷마당 장독대에 정안수를 떠놓고 한 여인이 절실하게 무언가를 빌고 있다. 함경도 한 고울에 박초시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그는 재산도 많고 인품 또한 후독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게다가 부인 또한 천상 현모양 철하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시부모님을 극진이 모시니 고울 형담으로부터 효부상까지 받았다.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수심에 가득찬 얼굴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자선이 귀한 박초시 집안은 어떻게든 자선을 보려고 조선에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절에 가서 백일 기도도 들여보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 고운 운정댁 얼굴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박초시는 그래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이틀에 한 번은 꼭 운정댁 을 안았다. 오늘도 둘은 어김없이 뜨거운 밤위를 지르고 나란히 누워 담소를 나누었다. 여보 아무래도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첩이라도 들여 후손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 해요. 그러자 박초시가 돌아 누우며 한마디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아직 젊은데 뭘 그리 조바심 내는 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며 운정댁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운정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박초시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여보 오늘은 왠지 힘이 더 나는 구려. 다시 이압을 시작하여 박초시는 힘을 주 마지막 한방울까지 운정댁에게 쏟아부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박초시에게 첩을 얻어도 좋다. 시바지를 구해도 좋다.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 악에 해당하므로 이 집을 떠나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박초시는 자식이 없으면 우리 둘이 더 정을 싸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여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지인 중에는 나이 40에도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도 있소. 그리고 어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게 당신 탓만 있겠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 않소.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조금 더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우리가 남을 해한 적은 없으니 분명히 하늘에서 점지를 해줄 것이오.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한다면 내 동생의 자식을 하나 데려와 입적 해서 내 아들 처럼 잘 키우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여보 당신이 저를 위해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도 고마우나 제 스스로 자꾸 비관하여 슬픈 마음이 드니 어찌 합니까? 박초시와 운정댁은 서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초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선이 귀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 뵙기도 송구하고 조바심이 안 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아내에게 말했듯 최후의 보루로 동생의 자식을 양자로 받아들일 계획을 동생과 상의도 해놓은 상황이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선선한 바람이 부니 집집마다 빨간 고추를 마당에 널어놓고 말리고 있다. 하루는 박초시가 집안어른의 황갑잔치에 갔다. 당숙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며 큰절을 올렸다. 그래 고맙네. 자네도 얼른 자손을 봐야 할 게 아닌가. 박초시는 그날 문중 어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 한숨만 크게 내쉬던 박첨진은 사람들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도 마다 안고 마셨다. 어느덧 늦은 밤까지 마셔 크게 취한 박첨진은 결국 머슴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다. 박첨지가 이렇게 취한 적은 처음이다. 집에 오자 아내는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어이 마누라 나 왔소? 주무시오. 어디 우리 마누라 오늘도 한 번 안아 봅시다. 그러며 옷을 훌렁훌렁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약물을 힘차게 언덕 깊은 웅달샘에 넣고 방아를 지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 평소 아내가 낮에는 얌전하지만 밤일을 할 때는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큰 움직임도 없이 매우 소극적이 아닌가. 여보 마누라 내가 술에 취해 화가 났어? 하지만 워낙 술에 취해 있으므로 개의치 않고 포리를 다 본 박첨지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박첨지가 여종을 불렀다. 여봐라 시원한 냉수 한 잔 갖고 오너라. 그때 아내가 먼저 그릇에 꿀물을 타갖고 들어온다. 어제 많이 과음하셨네요. 응 어쩌다 주는 술을 받아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됐소이다. 꿀꺽꿀꺽 시원하게 꿀물을 들이킨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우욱 하며 헛구역질을 한다. 아니 여보 속이 안 좋소? 어서 매실차라도 마셔보구려. 그러게요.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 게 속이 좋지 않네요. 박첨지는 은정댁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헛구역질을 하는 회수가 늘어났다. 그제서야 박첨지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본다. 여보 혹시 태기가 선 것 아니요? 당장 의원을 불러 물어봅시다. 아니요. 제가 사머리를 데리고 의원집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얼른 다녀오시오. 대청 마루를 한참을 왔다 갔다 하던 박첨지가 대문을 들어서는 부인을 향해 소리쳤다. 뭐라 합디까?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요? 태기가 맞소?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박첨지는 맨발로 뛰어나와 운정댁을 안으며 소리쳤다. 삼신알미님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아기가 들어섰단 말이지? 펄쩍펄쩍 펄쩍 뛰며 좋아했다. 그때부터 운정댁은 집에서 뽕짝하지 않고 출산을 준비했다. 드디어 통지석 달 겨울이 다가오자 제법 운정댁에 배가 불러왔다. 박첨지는 아내의 배에 귀를 갖다 대고 몹시 신기한 듯 웃음이 떠나질 안는다. 여보 당분간 출산할 때까지 친정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 맞아 장모님이 더 편하고 잘 돌보아 주실 테니 처갓집으로 갑시다. 그 길로 바로 조심조심 가마에 태워 처갓집으로 갔다. 박처신은 일이 끝나면 반드시 처갓집으로 달려왔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배가 산처럼 올라온 운정댁은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산파가 안체와 별체를 왔다갔다 정신이 없다. 밖에서 일을 보고 있던 박처신은 언제 출산할지 몰라 늘 조바심을 냈는데 결국 박처시 없이 아이를 출산했다. 그날 일찍 처갓집에 돌아온 박처시 에게 장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네. 박처신은 뛰어들어가 보에 쌓여있는 아이를 보았다. 여보 고생 했소이다 고생 했어. 아내의 손을 잡은 박처신은 펑펑 울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란 말이지. 여보게 자네를 쏙 빼 닮았네. 보게 이 짙은 눈썹 파며 두꺼운 입술. 정말 박처신을 많이 닮았다. 박처신은 며칠 후 아내와 아이를 가마에 씻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서도 삼대독자 아들이 왔다며 난리가 났다. 여보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몸도 허약하니 유머를 하나 두어야 겠어요. 그럽시다. 당장 내 구해보겠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 사촌동생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있는데 그 아이를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좋겠소. 얼른 부릅시다. 그날 사촌 여동생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다. 오자마자 젖을 물리니 아기가 배가 고팠는지 입을 오물거리며 젖을 한참 먹더니 잠이 든다. 마치 엄마의 품속 인양 편안한 얼굴이다. 그 옆에서 운정댁이 눈시울이 빨개져서 사촌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분아 고맙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이상으로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거라. 시골 샌님으로 있던 한문관이 관서지방의 도사가 되어 부인길에 올랐다. 한역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하니 말이 다리를 절어 타고 있는 사람이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이를 본 급창이 이렇게 아래였다. 나흘이 처음 관직을 얻어 지방으로 부임할 때 풋내기 관원이라고 깔보고 종종 이런 병든 말을 배치합니다. 그러니 역의 병방과 도장을 엄하게 문책하지 않으면 계속 이와 같은 나쁜 말이 배치될 것입니다. 도사는 급창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역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병방과 도장을 불러내 매를 치게 하니 곧 건장한 말로 바꿔주었는데 매우 편안하고 좋았다. 부임지에 도착하여 가명으로 들어가 밤에 자는데 수청 기생이 들어왔다. 그런데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 기생이 이렇게 묻는 어른 도사 도사 어른 어르신 어르신 께서는 부인 마이코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 아내 말고는 결코 어떤 여자와도 같이 kolej Thus 그런데 그건 왜 묻지? 예, 어르신.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수천 기생은 불을 밝히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도사에 대해 흥미가 없다는 듯 비스듬히 쓰러져 잠이 들었다. 도사는 비록 시골 샌님이었지만 예쁜 기생의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준심이 발동하여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생을 안아 눕히고 옷을 벗겨 몸을 보니 그 볼록볼록하게 솟은 굴곡이며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한없는 정감을 불러일으켜 띠는 가슴을 방망이질하여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도사는 곧 옷을 벗고 몸을 겹쳐 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사는 부인 이외의 여인과는 난생 처음의 행사인지라 당황하여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재미없는 작업으로 시시하게 끝냈다. 기생이 도사의 하는 모양을 겪어보니 분명한 시골 샌님이라. 다 그 다른 남봉꾼 선비들보다는 순진한 맛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이새님에게 흥치를 잘 도두어주면 총각처럼 아주 새로운 재미가 있겠지. 그리고 기생 맛에 눈뜨게 되면 나에게 빠져 더욱 사랑해줄 테고. 이렇게 생각한 기생은 덤덤하게 누워있는 도사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도사의 연장을 일으켜 세워 흥분시키니 도사는 다시 정감이 발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또다시 행사를 진행하는데 기생은 지금까지 선배들에게서 배운 모든 기능을 총 발휘해 도사의 운동에 호응하며 입안에 혀를 넣어 빨고 그리고 특히 허리를 들어 능숙하게 흔들면서 유도해 주었다. 이때 기생의 가운데 토막이 내내 방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들려서 심하게 요동질을 치는 것이었다. 도사는 시골샛님으로 이러한 애정행사의 기능은 말로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인지라 이번에는 또 다른 면에서 놀나고 겁이 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갑자기 정감이 사라지면서 연장이 힘을 잃어 슬그머니 일을 끝내고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문 다음에 극창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얘야, 지난번에 말이 심하게 흔들릴 때 말을 담당하고 있는 병방과 도장에게 매를 쳐서 흔들리지 않는 좋은 말로 바꾸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기생이 허리를 너무 흔들어 불안해서 견디기 어려우니 다른 기생으로 바꾸기 위해 기생 담당 병방과 도장에게 매를 쳐야 하겠으니 급히 병방과 도장을 불러오도록 하라. 옛, 나으리. 그런데 기생은 여기에 있는 말과 달라. 담당이 병방과 도장이 아니오라. 행수 기생이옵니다. 하온이 행수 기생을 불러오도록 하겠나이다. 극창이 나가서 행수 기생을 불러드리니 도사는 행수 기생을 보고 엄하게 꾸짖었다. 행수 기생은 듣거라. 내가 배치한 수총 기생은 내가 그 위에 올라타니 어제 역에서 처음 탄 병든 말처럼 허리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며 요동쳐 몸을 가늘 수가 없었단다. 하마터면 옆으로 넘어질 뻔했느니라. 그리고 또 그 기생이 혀를 입에 넣어버리면서 숨을 못 쉬게 했으니 수총 기생을 잘못 뽑아드린 행수 기생 내가 매를 맞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행수 기생은 크게 웃으면서 도사 나으리. 나리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말등이 흔들리는 것은 말이 병이나 다리를 저러 그런 것이지만 기생이 허리를 흔드는 것은 요번이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남자의 기분을 도둑이 위한 방법으로써 잠자리에 능숙한 1등 기생만이 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이옵니다. 그리고 입에 혀를 넣어 빠는 것 역시 애정의 표현으로 정감을 도둑이 위한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나리께서는 소인에게 매를 치실 것이 아니오라 1등 기생을 뽑아드린 공으로 오히려 상을 주셔야 하옵나이다. 응. 내 흔들리는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알았도다. 미처 몰랐으니 물러갈 거라. 지금 다시 시험해보고 내 말에 거짓이 없으면 내일 상을 내리도록 하마. 설명을 들은 도사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는 다시 한번 기생과 실험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잔뜩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니 이번에는 기생이 일부러 허리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한 도사는 기생에게 애골하여 앞서처럼 요번을 좀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기생이 먼저보다 더 강렬하게 잘 흔들어주니 도사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옷이 평생에 여태껏 아내를 데리고 매일 밤 잠자리를 했지만 오늘 요번을 처음 맛보았또다. 그러니 내 아내는 여자 중에서 요번도 모르는 아주 못난 여자로다. 이후로 도사는 밤마다 기생에게 요번을 요구했다 한다. 3년 전 강원도 영월당 아담한 기와집으로 한 부인이 열 대여섯 되는 딸 하나와 몽종을 데리고 이사를 왔다. 이웃과 왕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명절 전 대목장에 가느라 대문을 나서지만 장옷으로 얼굴을 가려 민모숨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기품 있는 귀부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궁금증만 더해가 남편이 귀양을 갔다느니 친정집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느니 온갖 뜬 소문만 난무했다. 딸은 그 어미보다는 동네 출입이 잦았다. 몸종과 함께 들판에 가서 봄나물을 뜯기도 하고 동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보기도 했다. 이목구비가 반듯한 피어오르는 꼭봉오리였다. 두어 달 전부터 이 집의 매파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호사가들이 매파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매파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름이 숙경부인이라는 것과 사군자를 치는 솜씨가 빼어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매파가 들락거리는 것은 무남독녀의 혼초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강 건너 부잣집 이진산의 둘째 아들과 혼담이 오갔다. 이진산에도 이건 영월 토마귀가 아니라 7년 전쯤 한양에서 이주해온 집안이다. 혼담이 무르이고 상견례 날까지 받았다. 신랑감과 신북감이 서로 만나보는 것은 양쪽 양반 가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사돈이 될 양가 부모들이 서로 만나기로 했다. 신랑 집에서 숙경부인 집으로 가마를 보냈다. 숙경부인은 가마를 타고 동강을 건너 사돈이 될 이진산 댁으로 갔다. 스물 네 칸 우뚝 솟은 기와집에 닿자 안사돈 될 신랑의 어머니가 대문 밖에서 반갑게 맞았다. 머리가 부딪힐 듯이 서로 절을 하고 음식상이 차려진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바깥 사돈이 될 이진사가 큰 갓을 쓰고 고개 숙여 숙경부인에게 절을 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숙경부인은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려다 기둥을 잡고 휘청거리자 사부인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팔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이진사도 악 소리가 나올 만큼 크게 놀랐지만 숙경부인이 쓰러질 듯 균형을 잃은 모습에 놀란 듯 하다가 곧 태어남을 찾았다. 숙경부인이 어젯밤 뭘 잘못 먹었는지 토사광란이 일어나더니 오늘 이런 추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주 딴자 보낼 일은 매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숙경부인은 반식경쯤 앉아있다가 가마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다. 안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다. 세상에 이럴 수가.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푸죽간을 하던 작자가 이곳에 와서 이 진사라 양반이 되었네. 숙경부인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한평생 살아온 일이 실타래처럼 풀렸다. 숙경부인은 무슨 놈의 숙경부인이냐. 삼패기생 춘하지. 춘하가 28청춘일 때는 지금 그녀의 딸보다도 더 예뻤다. 권번에서 춤과 노래를 익히고 사군자 치는 법과 시 짓는 법을 배워 명월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장안의 한량들이 춘하를 품에 안으려고 불나비처럼 발려들었다. 윤참판이 기와집을 마련해 머리를 얹어주고 만석군 부자 오참사의 첩이 되었다가 비단장수왕 서방의 첩실이 되고 가난의 한이 맺혀 예쁜 얼굴과 탱탱한 몸을 팔아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 한평생 남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춘하의 치맛돈을 풀려고 안다릴 줄 알았는데 서른이 너무 눈 밑에는 잔주름이 생기고 전무덤이 밑으로 처지자 남정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한물간 춘하는 색쥐집을 차려 풀돈을 받고 아무에게나 치마를 벗는 삼폐기생이 되었다. 그때 소 잡고 돼지 잡고 푸죽간을 하던 보람이도 만났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숙경부인은 혼자서 술을 마셨다. 도라미가 양반 이진사가 되었다 이거지. 그래 그래 삼폐기생 춘하는 숙경부인이 되고. 며칠 후 매파가 건넨 쪽지를 받은 날밤 숙경부인은 봉강가 버드나무 아래서 이진사를 만났다. 춘하씨 아니 숙경부인 우리 둘만 입을 꿰매면 그만이잖소.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혼례를 올립시다.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왜 안된다는 거요? 글쎄 안돼요. 안돼. 말 좀 해보시오. 왜 안되는지. 내 딸의 아비가 당신일지도 모른단 말이오. 판서로 열두 해를 봉직하다가 사직을 하고 낙향한 유대감은 아들 셋을 뒀다. 첫째와 둘째는 둔재라 번번이 과거에 낙방해 유대감과 정경부인 이시의 애간장을 태웠는데 늦게 본 셋째 아들은 열일곱 나이에 단번에 알성 급제를 했다. 어사화를 쓴 셋째 아들이 백마를 타고 고향집으로 금위환향하자 유대감은 사흘간 잔치를 벌였다. 소잡고 돼지잡고 사물패가 흥에 겨우 뛰고 명창이 지화자를 뽑고 유대감은 술잔을 받은 족족 들이켰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은 정경부인 이시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뒤뜰 별당에 문을 잠가 놓고 이불을 덮어쓴 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유모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허사다 말하고 3일 잔치가 끝나자 알성 급제한 셋째가 알아 누웠다. 잔치 뒤끝에 배탈이려니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셋째 유장용은 차도가 없었다. 영하다는 의원을 다 부르고 팽약을 써봐도 허사였다. 귀 진하게 잘생겼던 얼굴은 눈이 쑥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며 삐쩍 마른 손발은 싸늘해졌다. 한양 대골에서 상경하라는 서찰이 내려왔건만 당사자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들거렸다. 저기 저기 또 온다 무, 무문을 잠가. 병상에 누운 장용은 악몽에 시달렸다. 대문을 잠그고 앞마당에 횃불을 밝힌 채 하인들이 밤새도록 지켜도 장용의 악몽은 그칠 줄 몰랐다. 정경부인 이시가 아들 옆에 앉았다. 장용아, 귀신이 어디 있느냐? 정신 좀 차려라. 어머니, 매일 밤 귀신이 찾아와요. 다리를 절면서. 정경부인 이시는 펄쩍 뛰었다. 이튿날 아침 유모가 사색이 되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정경부인 이시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경부인이 행방불명된 일은 살아날 것 같지 않던 장용이 벌떡 일어나면서 묻혀버렸다. 장용은 유대감에게 큰절을 올리고 말잡이가 이끄는 말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정경부인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다.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삿발을 하고 부처님에게 귀했다는 점께를 믿고 방방곡곡 절이란 절은 다 뒤졌지만 허사였다. 그렇게 십년하고도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유대감이 이승을 하직하고 장용은 임금 격힐시키는 부승지까지 올라갔건만 정경부인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다. 유대감의 삼년상을 탈상하는 날밤 늙은 유모가 셋째 상주 장용과 독대를 했다. 오래도록 얘기를 나누며 장용은 흐느끼고 늙은 유모도 울었다. 다음날 아무도 모르게 장용과 그의 하인 유모가 산속으로 들어가 숨을 헐떡이며 외송 절벽 위에 다다랐다. 하인과 장용이 밧줄을 감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아무도 발딛지 않은 절벽 아래 넝굴속에 하얀 인골 한 쌍이 누워있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였다. 여자는 정경부인 이씨 남자는 누구인가. 삼십년하고도 몇 해 전 유무만이 알고 있는 사연은 이랬다. 어느 날 밤 정경부인 이씨 몸에 황룡이 치마 속으로 들어와 누우론 남근을 정경부인의 옹문 속으로 깊이 찔러 놓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잠을 깬 정경부인은 낙담으로 털 속 주저앉았다. 남편 유대감이 한양에 가고 집에 없었던 것이다. 황룡과 방사를 치른 꿈을 꾸고 남자의 시를 받아 자식을 낳으면 큰 인물이 된다는 걸 정경부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집에 없었고 새벽달기 울면 그 꿈은 허사가 되는 법. 밤은 기포 상경에 유모의 구름을 밟고 행랑 아범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박박 얽은 곰보에 절름발인 행랑 아범은 난생처음 여자와 그것도 주인집 안방만인과 교점을 했다. 이튿날 정경부인은 행랑 아범을 데리고 산석외송 절벽 위로가 절벽 중간 바위 틈에서 자란 하수호를 캐오도록 부탁했다. 절벽 위 소나무가지에 밧줄을 메고 한쪽은 몸에 묶고 절벽을 내려갈 때 정경부인은 은장도를 빼들고 밧줄을 끌었다. 장룡의 꿈에 나타난 장룡의 아버지 행랑 아범은 아들에게 자기의 유고를 수습해달라고 부탁하던 참이었다. 장룡은 시 다른 형님들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의 유고를 모아 한양으로 올라갔다. 깊은 산골 외딴 노화집에 가물가물 관솔불이 켜졌다. 방과 부엌 사이 흙벽을 뚫어 그 사이에 관솔불을 켜니 방과 부엌이 동시에 밝아졌다. 희미한 등불 아래 저녁상이 차려졌다. 이상한 것은 식구는 세뿐인데 밥그릇은 넷이요 수저도 넷이다. 오메 언제까지 밥그릇 하나 더 차릴 겁니까? 너가 아버지 올 때까지 아버지 집 떠난 지 18년이 됐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티끌만한 소식이라도 있을긴데 시끄럽다! 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저녁상을 치우고 나자 어머니는 관솔불 아래서 바느질 바구니를 펼쳤고 18살 아들은 윗방으로 갔다. 부엌 계속 뒷무르한 며느리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안방과 아들 방 사이 간막이가 있고 샘문이 달렸다지만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불김은 안방을 지나 아들 방으로 가니 두방이라기보다는 같은 방에 간막이를 쳤다는 표현이 마치 쉽다. 혼례를 올린 아들 칠석이 이 선선한 가을밤에 얌전하게 잘 리가 없다. 아랫방의 어머니는 솜으로 귀를 막고 장화 홍연전을 소리 높여 읽어보고 회신곡도 뽑아보지만 지척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내는 절구 소리를 막을 길이 없었다. 어머니는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다. 방울방울 피가 맺혔다. 열일곱의 시집와 이듬해 아들 칠석이를 낳았으니 어머니 홍씨 나이 이제 겨우 서른 요섯 칠석이 아버지 박소방은 소백산 자랑 이 노아 집에 살면서 십만이들이 캔 산삼을 모아 이고을 저고을 돌아다니는 보부상이었다. 18년 전 칠석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박소방은 산 노무 십만이 최씨가 캔 백년근 열두 뿌리를 팔러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최씨는 착한 사람이다. 그때 스무살이었던 십만이 최씨는 보부상 박소방이 산삼을 팔아오면 그 돈으로 장가나 들려고 했는데 팔러 나간 사람의 생사조차 알 수 없으니 아직도 서른여덟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칠석이는 최씨를 삼촌이라 부르며 산을 따라다닌다. 여덟 살 때부터 20리박 조작거리에 포목점에 가서 바느질거리 보따리를 메고 와 어머니에게 전해주고 다 된 바느질은 포목점에 갖다주던 일을 그만두고 최씨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캐다. 약재상에 팔아 양식을 사니 이제 가장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칠석이가 어머니 홍씨에게 말했다. 산꾼 생활 그만하고 저도 보부상이 되겠심더. 어머니의 만류 새색씨의 눈물 최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칠석이는 보부상이 되어 짐을 떠났다. 보부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뜻보다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겠다는 것이다. 어머니 방 횟대엔 철 따라 옷이 주롱주 걸렸다.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주롱주롱 걸렸다.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저 많은 옷은 너희 시아버지 돌아오면 이필 옷이다. 옷뿐만이 아니다. 토끼털로 만든 모자 족제비털로 만든 토시 산돼지 가죽 신발 추나 추동이 바뀌었다. 며느리가 덕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한 달쯤 지났을 때 1년여 만에 칠석이가 돌아왔다. 그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한숨만 쉬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나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온 칠석이가 관솔불 아래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칠석이는 머리를 땅에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이더니 흐느끼더니 오메 아부지 소식을 들었심더 긴 한숨을 토하더니 최씨가 맡긴 백년근산삼을 팔아 거금을 손에 쥐고 어린 기생 하나 머리를 얹어주고 사라졌답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놓았던 어머니가 3일 만에 일어나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밥을 세 그릇만 상에 올려라.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입히겠다고 방 횟대에 걸어두었던 옷과 모자 토시를 꺼내 아궁리에 쳐놓으려는 걸 칠석이 본인이 있겠다고 막아섰다. 달 밝은 가을방 덥수룩한 상꾼들 넷이 칠석이네 너와 집에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홍시를 이불로 감싸 마당에 두 사람이 벌리고 있던 섬 속에 넣어 주둥이를 꽁꽁 묶고 굵은 막대기에 매달아 달아놨다. 그 난리를 치는데도 칠석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칠석이는 삼촌이라 부르던 최씨를 아버지라 불렀다. 황첨지는 천하의 노랑이다. 제 주머니에 들어간 도는 자물통을 꽉 채워 땡전 한 푼 나오는 법이 없다. 황첨지는 머슴이 몸이 아파 일하지 않는 날은 치부책에 일일이 적어놨다가 세경을 깎았다. 첨지 어른 이틀째 알아 누워 일을 못한 건 맞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깝니까요? 머슴이 물으면 내 놈이 내 놈 내 놈 때문에 파종이 이틀 늦어져 소출이 많이 줄었어. 이런 소문이 퍼져 더 이상 황첨지네 집에 모순 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리숙한 젊은이 하나가 제 발로 찾아왔다. 좀 모자란 듯이 항상 비실비실 웃는 억보라는 청년인데 어깨가 떡 벌어져 일은 잘했다. 비 오는 날은 황첨지가 약조한 대로 억보가 쉬는 날이다. 억보가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황첨지가 억보 방에 들어왔다.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억보야 너 골패할 줄 아냐? 골패라니 알밤으로 골 때리기 하는 거예요? 황첨지가 킬킬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이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황첨지는 무슨 공공이속인지 부지런히 억보에게 골패를 가르쳤고 억보는 열심히 배웠다. 첨지 어른 이거 참 재미있네요. 육보다도 몇 배 재미있네. 황첨지의 골패 전수는 억보뿐이 아니다. 밤이 되면 안방에서 제 지 인포댁을 앉혀놓고 골패를 가르쳤다. 조강지철을 성렬하며 몇 해 전 쫓아내고 50이 넘은 나이에 자기보다 거의 서른 살이나 어린 인포댁을 돈을 주고 사온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새 마누라에게 골패를 가르쳐 줬으면서도 그녀를 반해 끼워주지는 않았다. 어느 천둥치고 비오는 날 골패판을 두고 억보와 머리를 맞대고 있던 황첨지가 한숨을 토하며 내가 졌다. 내놈이 스승을 잡아먹는구나. 요즘 들어 억보가 이기는 일이 부쩍 잦아지자 황첨지의 시름이 깊어졌다. 어느 날 분을 참지 못한 황첨지가 억보야 너무 싱겁다. 조그마하게 내기를 걸자. 좋아요. 좋아. 개엿 몇가랑 내기가 청포묵 내기로 커지더니 극기야 엽전이 오가기 시작했다. 가을 거지가 끝나자 억보는 세경을 받았고 그동안 황첨지로부터 홀패로 딴 돈이 세경에 사마른 되었다. 또 한해 모숨을 살기로 한 억보는 늦가을 부터 황첨지와 본격적인 노름판을 벌였다. 밤이 깊도록 홀패에 빠져 있을 아침은 황첨지의 새 마누라가 생긋이 웃으며 식혜를 들고와 개평 좀 뜯읍시다. 농담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부터 인가 억보의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지난 농사철에 틈틈이 따서 모았던 돈이 다 나가고 세경 받은 피 같은 돈이 나가기 시작하자 억보는 벌겁게 달아올랐다. 둘 다 식은 땀을 흘리며 판을 점점 키워나갔다. 그때 새의 마누라가 인절미와 초청을 들고 들어왔는데 웬일인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무룩했다. 억보가 힐끗 쳐다봤더니 왼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다이기 울 때 노름이 파하고 억보가 제 방으로 돌아가 남은 돈을 헤아려 봤더니 급발이 안 오르면 다음 날 다음 날 밤에 전대가 바닥을 드러낼 참이다. 팔깍지를 베개 삼아 한숨을 토하며 누워있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고 황첨지에 새의 마누라가 들어오라. 호롱불을 끄더니 억보 곁에 바짝 담아한다. 전부 사기 도박이에요. 새참을 들고 들어간 내가 억보 씨의 폐를 보고 서로 짜놓은 신호로 황첨지에게 알려준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와락 껴안았다. 아랫도리가 흥건해진 황첨지의 새 마누라는 억보의 힘찬 절구질에 감청이 고함이 되었다. 억보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자. 골고라는 노랑이는 옷도 안 벗고 쓰러져. 하늘이 무너져도 모를 꺼요. 두 판을 연이어 치르고 나서 눈에 멍은 왜 들었어? 박물장수한테 쌀 두 대빡을 퍼주고 박갑은 하나 샀다고 내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이튿날 밤 억보와 황첨지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또 붙었다. 그 발에 주는 급격히 억보에게로 기울어졌다. 다 식습니다. 이것 좀 들고 하세요. 참말로. 새 마누라가 호박죽을 권해도 본체 만체다. 상경이 깊었을 때 돈이 다 털린 황첨지가 다락 속에 금덩어리까지 끄집어냈다. 그것마저 털린 황첨지가 고꾸라져 자다가 해가 중천일 때 일어나 신호를 어긋낸 마누라를 족치려고 그녀를 찾았더니 없어졌다. 옥보도 노참봉은 첩을 다섯이나 거느린 정력절륜의 영감이다. 키는 오척단신이지만 어깨가 떡 벌어지고 허벅지가 또래 친구들의 몸통만큼 튼실하다. 하수호 사양으로 환을 만들어 장복하고 삼지 구역초를 다려서 차 마시듯 하니 전륜 날 수밖에 없다. 그가 실전에 뛰어난 것은 이론도 탄탄하기 때문이다. 소녀경을 필두로 중국 왕실의 방중술에 대한 책을 모조리 탐독했다. 물건 큰 놈이 코도 크다는 옛말도 바로 노참봉을 두고 한 말이다. 코는 물건처럼 생겨서 큰데다. 코미수염은 톡까지 덮어 그것으로 남근을 대신하니 접하기 전에 여자들의 숨이 넘어가는 것이다. 노참봉은 자기와 방사를 치른 여인은 절대로 다른 남자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철저히 믿었다. 그는 돈을 모으는데도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다. 조물액이 돈놀이쿤들은 저작거리에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을 맞지만 노참봉은 사랑방 보려 위에 누워있어도 큰선들이 찾아온다. 그렇게 거금을 신용으로 빌려주는 통큰 장사를 하면서도 돈 떼이는 일이 없다. 큰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지긋한 거상들이다. 신용으로 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한나절에 뚝딱 해치우지 않는다. 빌리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사실적과 신용을 부품하게 부풀려서 허풍을 떨고 빌려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요리조리 샅샅이 굵어본다. 노참봉은 집사를 셋이나 두고 있다. 셋은 각자 장끼 하나씩 갖고 있다. 남의 뒤를 잘 캐는 사람 관상을 잘 보는 사람 계산 지부에 밝은 사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더 있으니 바로 첫째 첩이다. 나이가 서른이 넘은 첫째 첩은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기고 유방도 늘어지니 자연히 노참봉이 찾는 빈도가 낮아졌다. 첩이 노참봉에게 객주집을 하나 차려달라고 청을 넣었다. 그때 노참봉 머리를 번개처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다. 신용으로 거금을 빌리려는 사람을 첩의 객주집에 투숙시키고 그녀와 합방시켜 보는 것이다. 노참봉이 집사 셋의 보고보다 더욱더 믿는 것은 새벽에 아랫도리가 천막을 치지 않는 놈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첩과 노참봉의 공생 관계는 이렇게 성립됐다. 노참봉은 중요한 정보를 얻고 첫째 첩은 외관 남자와 합방을 인정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작년에 왔던 구대인이 노참봉을 찾아왔다. 구대인은 허여멀끔하게 생긴 꺾다리 대상으로 입이 무거워 허풍을 떠는 잡상들과는 달랐다. 구대인의 한마디에 노참봉은 까무러 칠뻔했다. 십만 양을 빌려 달라는 것이다. 단 두 달만 그리고 이자는 사만 작년에 구대인은 노참봉에게 칠천량을 빌려 개성에 가서 인삼을 왕창 사다가 두 달반 만에 세 겉절로 도매상에게 넘겨 큰 이문을 남기고 오천량을 얹어 일만 이천량을 정한 날짜에 갚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십만 양 이라니 구대인은 봄서에 가서 새우젓을 매점매석 하겠다고 했다. 집사 셋은 이구동성으로 빌려주자고 말한다. 구대인은 노참봉의 첫째 첩 객주집 큰방에 묵었다. 첫째 첩이 안방에 저녁상을 차려놓고 구대인을 모셨다. 이튿날 노참봉과 첫째 첩이 사랑방에서 몰래 만났다. 구대인 어땠어? 그 양반 육십줄에 든 노인네가 어휴 제 옥문이 달아 없어지는 줄 알았구먼요. 한마디로 참봉 나으리 머리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밤에 소첩을 두 번 기절시키더니 아침에 또 한 번. 노참봉은 울컥 질투심이 생겨 오랜만에 첫째 첩을 쓰러뜨렸다. 노참봉에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구대인을 질투하면서 한편으로는 존경했다. 수중에 있던 6만 양의 저작거리 조물액이 돈놀이끈들에게서 끌어모은 4만 양을 보태 10만 양을 구대인에게 전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구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첫째 첩도 사라져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노참봉이 중얼거렸다. 그년이 거짓말을 한 거야. 비쩍 마른 놈이 어떻게 밤에 두 번이나 그년을 기절시키고 새벽에 또 새벽에 천막을 치는 놈은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아. 유진사가 점심 수저를 놓고 소슬대문 밖으로 나갔다. 뒷짐을 지고 발 아래 펼쳐진 황금 들판을 내려다보니 빙긋이 입이 벌어졌다. 그때 지나가던 한 탁발승이 삿갓을 푹 눌러슨 채 참말로 운세가 정점을 찍었구려. 탁발승은 유진사에게 이끌려 사랑방에 앉았다. 여봐라 여기 곡차를 올리렸다. 둘이 주거니 바거니 몇은 배 청주를 돌린 뒤 유진사가 물었다. 정점을 찍다니요? 이제는 내려갈 운세요? 스님은 여전히 삿갓을 눌러슨 채 하강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급전 직하하겠소이다. 유진사가 노털 웃음을 짓더니 땡초가 못하는 말이 없네. 문을 발로 차며 여봐라 하인들을 모두 모이도록 하라. 그러자 탁발승이 삿갓을 올리며 수염을 기르니 제법 양반티가 나네. 유진사가 뒤로 물러앉으며 설설 오줌을 쌌다. 그때 자지러진 비명이 들리고 탁발승은 사랑방 문을 열고 나가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은장도를 망패에 쓱쓱 문질러 닦았다. 한 손에 움켜진 피투성이를 누롱이에게 던졌다. 유진사의 남근이다. 유진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양쪽 발목인데도 잘려 죽는 것만 못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 하고도 3년 전 보부상 마생원과 강도치는 주막에서 국밥에 닭배기 두오리병을 마시고 마루에 누웠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법이요. 이런 기회는 하늘이 내려준 것 어물거리다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하게 돼. 이튿날 아침 밤새도록 뒤척이던 강도치가 이를 깨물며 매형 하겠어. 단어히 말하자 마생원은 빙긋이 웃으며 손아래 처남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라가 썩어 있어 매관 매직이 판을 치던 시절 경상도 땅 안동의 김대감은 봉직을 마치고 낙향한 지 3년 만에 다시 관직을 맡겠다고 나섰다. 탕관오리 시절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깊숙이 묻어두었던 금은 보화를 꺼냈다. 다음날 고리짝에 누워 좌의정에게 보낼 참이다. 촛불 아래서 금송아지 옥팔지 금괴를 펼쳐놓고 점검하고 있던 그때 문을 박차고 복면을 한 강도 둘이 들이닥쳤다. 후다닥 고리짝을 옆구리에 낀 마생원이 봉개처럼 띄워 대문을 열고 나가자 행랑아본과 하인들이 뱃불을 밝혔다. 어물거리던 강도치는 훌쩍 밤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저놈들을 잡아라! 김대감대 하인들이 따라 나섰지만 잡히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 강도 둘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강도치는 50리를 달아나다 산속으로 숨어들어 잠을 잠을 자고 어둠이 내리자 또 밤새도록 걸었다. 햇들 요기에는 충청도 제천 장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선 국밥집에 들어가 배를 채우고 매형과 약속한 소전 루티나무 아래로 갔다. 한시경 두시경 반나절 한나절이 지나자 강도치는 걱정에 휩싸였다. 매형은 잡혔는가 봐 지금쯤 줄이를 틀었겠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혼자 독식하려고 안 나타나는 건가 그럴 리가 누님과 사이의 아들이 셋이고 그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강도치는 밤이 늦도록 소전 루티나무 아래서 기다리다가 다녀갔다는 표시를 남기고 충주로 향했다. 사흘 뒤 충주 장터에 닿아 2차 접선 지역인 나루토 주막에 담보쯤을 풀고 매형을 기다렸지만 그곳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달이 났구만 잡힌 게 틀림없어. 탁배기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강도치는 아홉 달 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누님이 그를 잡고 매형의 행방을 물었다. 강도치가 먼 산만 바라보자 누님이 울음을 터뜨렸다. 재산날은 언제로 할까? 죽지 않았어요. 매형은 돌아옵니다. 목이 메어 말끝을 흐린 강도치는 장가미 천으로 모아뒀던 돈을 누님에게 주고 다시 보부상 길로 나섰다. 그리고 안동 김대 감댁 주위를 기웃거리며 소문을 들었다. 큰 도둑을 맞았지만 도둑은 못 잡았다는 것을. 강도치는 조선 팔도 강산을 해집고 다녔다. 이문을 찾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소문을 잡으러 쏟아났다. 그렇게 하기를 이십여년 전라도 땅 벌교에서 늙은 보부상으로부터 매형 소문을 들었다. 성을 바꾸고 진사 벼슬도 샀다. 매형이라는 작자는 천석군 부자 유진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강도치는 닭발승으로 변장해 유진사를 아니 매형 마생원을 처단했다. 그리고 승복을 입은 김에 입산했다. 나는 마름 할라오. 나도 마름 하겠소. 나도 마름. 나도 마름. 대체 마름이 모기에 모두가 평양 감사를 팽개치고 마름을 하겠다는 건가. 마름은 지주를 대신해 소장농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자리가 뭐 그리 대수인가 모르는 소리. 면마지기 논이나 밭대기에 매달려 사는 소장농에게 마름은 저승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벼가 누렇게 익기 시작하면 마름의 끝발은 하늘을 찌른다. 마름은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소장농을 매기는 것이다. 뒤에서 졸졸 따라오던 소장농은 마름의 두루마기 자락을 잡고 아이고 나으리 이 논에서 한 섬 세 가마를 바치면 저희 식구들은 겨울을 못 넘기고 모두 굶어 죽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논마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니 마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나. 마름은 누가 하는가. 보통은 부자집에 집사가 하는 게 상례다. 그러나 권참사는 달랐다. 천석군 부자이면서 처가적 조카인 집사를 두고도 마름자리는 자신이 직접 했다. 권참사가 소장료를 정하러 대문을 나서면 새벽부터 소장농들은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서로 다투어 점심 식사는 자기 집에서 하라고 간청을 얻는다. 아닐세. 노생원 집에서 하기로 이미 약주를 했네. 노생원이 붙이는 논 다섯 마지기와 밭 세 마지기는 겨울 건너 산 밑에 외따로 떨어져 있다. 권참사가 인원 저 밭을 돌아다니며 소장료를 책정하다가 점심 낮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 노생원 집에 도착했다. 노생원의 안내로 안방에 들어가자 개다리 소반에 시암탁 백숙이 모락모락 김을 올리고 있었다. 천하의 권참사가 시암탁이 먹고 싶어 노생원 집을 찍었는가 아니다. 부엄문이 열리고 노생원의 부인이 막걸리 호리병을 들고 들어왔다. 참사 어른 한달만에 다시 배우니 용안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허허 자네는 더 예뻐졌네 한달 전에 노생원 부인이 공고기 만두를 빚었다면서 한접시 들고 찾아왔을 때 본참사는 폴리님을 다물지 못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뽀얀 얼굴에 허리띠를 바짝 메워서 엉덩짝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날 한달 후에 점심 약속을 했던 것이다. 참사 어른 약주 한잔 올리겠습니다. 새끼어린 눈으로 권참사를 올려다봤다. 노생원 마누라가 술을 따르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노생원이 노생원이 불이 낫게 뛰어나갔다. 노생원 부인이 바짝 다가앉아 백숙을 찢어서 권참사 입에 넣어줬다. 이보게 막걸리도 괜찮으니 한잔 따르게 참사께서 이런 천안술도 드십니까? 생긋이 웃으며 한잔 따랐다. 술잔을 들이켤 때마다 노생원 부인이 손으로 찢은 백숙을 권참사 입에 넣어주는데 두 손가락이 입 깊숙이 들어와 권참사가 물어버렸다. 손가락을 빼지 않고 물린 채 달라붙어 앉느라 그녀의 무릎이 권참사 허벅지 위로 올라왔다. 권참사의 하초가 오근해졌다. 술 사러 가려면 20리 노생원의 걸음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반나절은 걸릴 터 권참사가 슬며시 노생원 마누라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저걸이를 벗기고 치맛끈을 풀자 살짝 거절하는 척하더니 양팔로 권참사의 목을 감았다. 벌거벗은 권참사가 그녀 위로 막 오르려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노생원이 들어오다가 악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이 후다닥 옷을 입는데 노생원은 마루를 두 손바닥으로 치며 청주 사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다락 속에 더덕 술이 있는 게 생각나 돌아왔더니 아이고 아이고 노생원이 대들뽀에 목을 매려는 걸 마누라와 권참사가 낫으로 줄을 끊어 살려놓았다. 권참사는 앞이 캄캄했다. 사또에게 발고라도 하면 어쩔 거며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덕히나 며느리 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협상이 벌어졌다. 권참사가 노생원이 소작하고 있는 논밭 문서를 그에게 넘긴다 해도 고개를 저었다. 거기에 더 보태 권참사 내 마룸자리를 노생원에게 넘기는 것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첩첩산석 곰솔골에는 화전민 다섯집이 살고 있었다. 사천이 이들보다 가까울까 형제간이 이들보다 가까울까 둔촌 내 둘째 아들 삼복이는 심만이로 산속을 헤매며 가끔 심도 보고 하수호와 상황 벗어떠다고 석청도 채취해 대처로 나가 팔았다. 옆집에 사는 칠석이는 삼복이보다 세 살 아래로 봉어리다. 장날이면 대처에 나가 외상수를 마시고 푹하면 행패 부리기 일수라 그 아버지가 귀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 어느 날 삼복이가 장터에서 또 행패를 부리는 칠석이를 뜯어말린 뒤 주막으로 데려갔다. 원래 봉어리는 말을 못하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은 아는 법. 둘은 술을 잔뜩 마시고 곰솔골로 돌아왔다. 이튿날부터 삼복이가 칠석이를 데리고 다니며 산 지식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한 해가 지나자 칠석이도 꽤 배워 재범약재도 채취하고 송이도 땄다. 둘은 산에서 채취한 걸 대처로 나가 팔았다. 각자 채취한 값어치로 보면 삼복이가 칠쯤 되고 칠석이는 삼쯤 되는데도 돈을 반반으로 나눴다. 칠석이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어버버 어버버를 외쳐도 삼복이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칠석이 부모는 말썽꾸러기 아들을 사람 만들어준 삼복이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 조용하고 서로 화기애애하던 곰솔꼴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터졌다. 늦가을 어느 저녁 낮을 칠석이가 짐승같은 고함을 지르며 피투성이 삼복이를 업고 내려왔다. 삼복이 몸은 벌써 싸늘했다. 칠석이는 땅을 치며 울다가 상황설명을 하려고 손짓 발짓을 다했지만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의원과 광가의 포졸들이 올라와 칠석이를 찾았지만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오숨소리 끊이지 않던 첩첩 산속 곰솔꼴 에 불씨년 불씨년 연스러운 정망 만 감돌 었다. 시간이 흘러 삼복이의 죽음도 잊힐 즈음 난데없이 탁발승 하나가 칠석이 내 집을 찾았다. 탁발승 은 칠석이 아버지에게 대개 아드님이 살인하고 도피하고 있소이다라며 이 일을 없던 일로 하려면 삼백 냥을 공양 하라고 했다. 그러나 상골 화전민에게 그런 큰돈이 어디 있겠는가. 탁발승 은 삼복이 내 집도 찾았다. 대개 아드님 원원이 구천을 떠돌고 있소이다라는 말에 삼복이 아버지는 백냥을 공양하고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지난해 늦가을 삼복이와 칠석이는 산속을 헤매다가 백령근 산삼 열두 뿌리를 캤는데 칠석이가 그걸 독차지하려고 절벽에서 삼복이를 밀어버렸다는 것이다. 탁발승 은 칠석이가 한양에서 산삼을 팔아 큰돈을 벌었고 돈을 어딘가에 묻어놓은 채 산속 암자에 숨어 지낸다고 했다. 삼복이 아버지는 생빚을 내서 탁발승 에게 백냥을 더 주고 칠석이가 숨은 암자를 알아냈다. 이튿날 삼복이 아버지는 시퍼렇게 나를 세운 낫을 허리춤에 자고 집을 떠났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집에서 자며 열이투를 걸은 끝에 탁발승이 일러준 산골짝 조그마한 암자에 이르렀다. 승방을 발로 참으수고 낫을 지켜들었다. 방안에 노승은 놀라지도 않고 촛불을 켜며 칠석이를 죽이러 온 삼복이 아버지시로 군녀라고 말해 오히려 삼복이 아버지가 놀랐다. 놀라 주저앉은 삼복이 아버지에게 노승은 삼복이가 죽던 날을 얘기했다. 삼복이와 칠석이는 절벽에 달린 석총을 채취하려고 절벽 위 나무에 밧줄을 묶고 나머지 밧줄을 각자 몸에 둘렀다. 밧줄의 의지에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데 나무가 부러졌다. 석은 나무였다. 질질 절벽 끝에 겨우 매달린 삼복이가 허리춤에 칼로 밧줄을 끌었다. 한데 운 나쁘게도 나뭇가지에 발이 걸려 머리가 아래로 박혀 죽은 것이다. 스님 말 못하는 칠석이를 데리고 어떻게 그걸 알아냈습니까요? 삼복이 아버지가 묻자 산속을 헤매다 암자에 들어온 칠석이가 울면서 부처님께 절만 하기에 무슨 사연인가 궁금해. 소승이 그를 가르쳤지요. 삼복이 아버지는 칠석이를 안고 함께 울었다. 그럼 그럼 우리 동네에 찾아온 그 탁발승은 누굽니까? 노승이 큰 한숨을 쉬더니 원래 내 수제자였는데 그놈이 속세의 달콤한 맛에 빠져 방탕하고 포악해졌죠. 그래서 소승이 이 암자를 칠석이에게 대신 물려주려 하자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나무아미탑을 오진사네 집에 노스님이 찾아왔다. 오진사는 노스님을 사랑방으로 모셔 나를 찾는 이유가 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진사 나리께 금은 모아를 안기고 소승도 구전을 좀 뜯어 빗에는 남자 지붕이나 손보려고 합니다. 오진사가 바짝 다가앉았다. 누가 들을 세라 문을 휙 열어본 후 노스님이 한 얘기는 이렇다. 15년 전 어느 날 밤 노스님의 암자에 피투성이가 된 털보가 기어오다시피 들어와 빅스러졌다. 그의 옆구리는 칼에 찔려 유혈이 낭자했다. 첩첩산 중 웅각골 산적들의 산채를 광군이 기습해 산적들은 풍비박산 산적 두목도 칼을 막고 암자까지 도망쳐온 것이다. 노스님이 죽을 끓여주고 약을 다려줬지만 그의 가오를 못 넘기고 산적 두목은 죽었다. 그가 남긴 유언을 노스님은 가슴에 새겨뒀다. 산적 두목이 보물상자 묻어둔 것을 노스님에게 알려주고 숨을 거둔 것이다. 오진사가 그곳이 어디여 묻자 노스님은 약정서가 먼저요. 나무아미타불 약정서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발굴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은 오진사가 부담한다. 발굴한 보물상자는 오진사와 노스님이 반반으로 나누어 갖는다. 오진사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보물을 몽땅 가질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에게 노스님이 발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요. 소승이 무슨 돈이 있겠소이까. 이튿날 오진사는 노스님을 따라 나섰다. 노스님이 걸어가며 입을 열었다. 소승이 응가꼴 산채로 갔더니 관군들이 조서로 쓰고 있지 뭡니까. 보물상자는 산채 부엌 아궁이 밑에 깊이 깊이 묻혀 있는데 뒤따라 오던 오진사가 지금도 관군들이 지키고 있소? 아니요. 산적들의 명맥이 끊어져 그들은 철수했다오. 오진사가 흥분하며 우리 집 하인들을 데려와 아궁이를 파면 될 거 아니요. 노스님이 빈집이라면 벌써 이 소승이 받겠지요. 관군들이 떠나며 그 집을 농사꾼 민서방에게 몇 푼 안 받고 팔았지 뭡니까. 소승이 민서방을 만나 이 터에 저를 짓겠다고 집을 팔라 했더니 값을 엄청 부르네. 오진사가 눈을 크게 뜨고 음가꼴 민가놈이라니 코 밑에 검은 점이 달린 놈 아니요. 노스님이 놀라자 오진사는 바로 내 장인 될 놈이요. 킬킬킬. 노스님이 놀라. 장인 될 놈?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민서방이 사는 산채에 다다랐다. 민서방이 나오자 오진사가 다짜고짜. 민가야 여기 스님이 내 집터에 저를 짓겠다니 천량만 받고 집을 비워라. 민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 천량? 민서방이 또 고개를 졌자. 야 이 사람아 그 돈이면 저작거리에 기와집을 살 수 있어? 끝내 오천량의 합의를 받다. 이튿날 민서방은 삼천량만 받고 오진사네 별채 이천량의 인질로 잡혀있는 열세살 딸과 마누라를 데리고 나갔다. 노스님과 오진사가 곡괭이로 아궁이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보물 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옆 아궁이를 파도 마찬가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던 오진사가 노스님을 쳐다봤다. 노스님이 산적도 목이 이원을 할 때 깊이 깊이 묻었다. 앞디다. 삼일째 열두자 깊이 까지 팠지만 못대가리 하나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노스님이 사또 앞에 끌려오고 민서방도 잡혀왔다. 사또의 문초가 이어지다가 민서방 내 모녀가 인질로 잡혀있었던 연유를 민서방이 설명했다. 민서방 마누라가 황달로 사경을 헤매자 민서방이 오진사에게 극전을 얻어 의원을 찾았다. 오백량을 빌렸던 게 이자가 붙어 이천량이 되자 오진사는 열세살 민서방 딸을 데려가 별당에 가뒀다. 민서방 마누라가 울면서 아직 어린 태를 못 벗었으니 금음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이천량을 못 갚으면 자기 딸을 첩실로 삼아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사또가 노스님에게 물었다. 산적 두목의 유언이 사실이렸다. 그러하옵니다. 아궁의 밑에 깊이 깊이 묻었다 했습니다. 마침내 사또가 판결을 내렸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다. 오진사는 땅끝까지 받으러 가렸다. 오진사는 으악 비명을 질렀고 노스님은 눈을 감고 나무암이 타부를 외고 민서방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땅거미가 스멀스멀 남산골 골목에 내려앉았다. 갓을 눌러쓴 건장한 선비 한 사람이 이리저리 골목을 돌아 어느 대문 앞에 다다랐다. 기둥 위에 늘어진 녹근을 당기자 짤랑짤랑 집안에서 방울 소리가 났다. 배문 기둥에 걸린 점이라는 글자가 박힌 초롱이 바람에 흔들렸다. 선비를 맞이한 사람은 박갑은 냄새가 퍼지는 젊은 여인인데 엉덩이 윤곽이 드러나게 허리끈을 바짝 내려매고 분홍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새끼를 내뿜는다. 허블도사가 좌정하고 있는 사랑방으로 들어간 선비가 그와 마주보고 앉았다. 흰 수염이 성성한 허블도사가 임자 마숙차 한잔 내오시오 외치자 소반에 차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새끼 넘치는 그 여인이다. 가운데 앉아 차를 따르고 은장도로 어란을 얕게 자르며 선비를 쳐다본다. 집사람은 개의치 말고 서슴없이 말해. 선비는 머뭇거리다가 소인이 요즘 나쁜 짓을 하고 있구먼. 선비가 눈을 크게 뜨더니 소인이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남편이 눈치를 챘을까요? 허블도사가 중얼거리며 육갑을 짚어보고 있는데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다. 선비가 바짝 다가앉아 허블도사 부인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게 아닌가. 허블도사는 장미입니다. 허블도사가 그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해. 꿈에도 눈치 못해. 고맙습니다. 도사님. 그때 짤랑짤랑 방울이 울렸다. 선비는 점상 위에 복체를 놓고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서며 도사님과 반들이 라고 하자 부인이 발딱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안방엔 그 선비가 이미 두루마기를 벗고 있었다. 선비가 촛불을 끄려하자 부인이 귀속말로 끄지 마세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서방님의 용안을 보고 싶습니다. 둘은 부둥켜안고 입맞춤을 하며 상대의 옷을 벗겨 내렸다. 부인의 감창이 어찌나 요란한지 선비는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용안같은 욕망을 쏟아낸 선비는 서둘러 옷을 입고 대문을 빠져나갔다. 얼마 후 얼굴의 개기름이 흐르는 초로의 영감이 들어와 살며시 부엌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보게 오늘은 열둔양밖에 없네. 좀 봐주게. 영감이 사정하자. 안됩니다. 부인은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다. 영감이 주머니에서 세냥을 덮어내며 부인의 엉덩이를 때렸다. 부인의 화려한 방중술에 영감은 금방 쓰러져 떨어졌다. 영감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대문을 빠져나갔다. 도사 부인이 옴매무새를 고치며 천장을 향해 오늘 밤은 이걸로 마감했습니다. 라고 소리치자 천장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안방 장롱 옆 다락으로 통하는 쪽문이 열리고 이 진사가 겹련적은 표정을 지으며 나왔다. 문 밖으로 나가는 그를 부인이 잡으며 진사어른 오늘 밤엔 두 편을 보셨으니 열량을 더 내야 하지만 다섯 양만 받겠습니다. 이 진사는 엽전을 방바닥에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점자는 이 진사가 그 시각에 점집 안방 다락에서 기어 내려오는 연유는 무엇인가. 그는 관음증 중독자다. 어려서부터 개울에서 멱 감는 동네 여인들 부엌에서 하녀들 못간하는 것을 훔쳐보다가 점자는 진사가 되어도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 진사가 천장 다락방에서 구멍을 뚫고 내려다보기에 부인은 손님들이 촛불을 끄자해도 한사코 불을 밝히는 것이다. 기묘한 일로 가득 잡던 이 남산골 점집도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대문을 잠갔다.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온 점쟁이 허블도사가 수월덱 수월덱 오늘 거 계산하세 빙땅 치지 말기요 천장 다락방에서 내려온 이진사에게 다섯냥 더 받았잖아 여인이 다섯냥을 더 내놓았다. 합계 서른냥 도사와 여인은 열다섯냥씩 챙겼다. 내가 따로 나가야지 수월덱이 중얼거렸다. 그러자 도사가 수월덱 잘못 생각하는 거야. 손님들은 수월덱이 내 마누라인 줄 알고 찾아오지. 과부이거나 홀몸이라면 삼패 육악에 가지. 수월덱이 생긋이 웃으며 눈을 흘기자 장님 행세하던 도사가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허리를 당겼다. 오늘 수월덱 너무 예쁘네. 열량 내세요. 선불 선불